안녕하세요. 책읽기존날입니다. 오늘은 베스트 모험 영상 소개 시간인데요. 잠자면서 듣는 인기 에세이 4편을 준비했습니다. 제 1편 박완섬이 발표자 님은 가시고 김치만 남았네 사랑을 무게로 안 느끼게 제 2편 삶이 힘드냐고 일상이 물었다. 밥하는 시간 제 3편 걱정하지 말아요 당신 내 몫의 사랑을 탕진하고 지금 당신을 만나 제 4편 엄마와 나의 행복한 버킷리스트 엄마와 나의 모든 봄날들 오늘도 책읽기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 사랑합니다. 박완서 작가는 주로 서민들의 삶을 그려내는 작품을 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소설가인데요. 한반도의 근대사를 배경으로 한 가족의 삶을 통해 사회변화를 그려낸 그녀의 작품들은 대중적 인기와 문학적 성과를 동시에 이뤄낸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박완서는 한국문학의 아이콘이며 그녀의 작품은 여전히 많은 독자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박완서 작가의 사랑을 무게로 안 느끼게 입니다. 이 책은 1977년 초판 출간 이후 지금까지 독자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꼴찌에게 보내는 갈채의 전면 개정판인데요. 이 산문집은 소설가로서뿐 아니라 에세이스트로서 박완서의 이름을 널리 알린 저 산문집이자 그녀의 대표작으로 꼽혀왔습니다. 이 책에는 46편의 에세이가 실려 있는데요. 미출간 원고인 님은 가시고 김치만 남아내수록으로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박완서 작가의 글은 평범한 일상을 생생한 언어로 표현하며 특유의 진솔함과 명쾌함을 느낄 수 있게 합니다. 미소를 지을 수 있게 하는 글부터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지는 글까지 그녀의 에세이는 삶의 진실을 바라보게 하는 시선과 해안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감동과 울림을 주는 박완서 작가의 삶의 이야기 속으로 잠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님은 가시고 김치만 남았네. 나는 음식을 안 가리는 편이다.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다 잘 먹지만 생선이나 고기 없이 김치하고 나물만 있어도 만족스러운 식사를 할 수가 있다. 한마디로 아무거나 잘 먹는 잡식 동물이다. 외국 여행을 할 때 며칠에 한 번이라도 꼭 한식당에 들러야지 그렇지 않으면 못 견뎌하는 사람을 덜어 본 적이 있는데 얼마나 불편할까. 속으로 통종할 정도로 나는 그 나라 음식을 먹어보는 것도 관광 못지않은 새로운 경험으로 즐겨왔다. 10여 년 전 버스로 네팔의 오지를 돌아다닐 때였는데 재래시장 뒷골목에 있는 허름한 음식점에서 점심을 먹게 되었다. 안내하는 사람이 우리 일행에 비해 맞을 거라면서 시킨 식사는 카레라이스 비슷한 거였다. 닭고기가 많이 들어있는 카레와 밥이 나왔다. 아무거나 안 가리고 잘 먹는다고 했지만 역시 밥이 빵보다 반가웠다. 그러나 젓갈도 숟갈도 없이 카레라이스만 나와서 알아보니 손으로 먹으라는 거였다. 다들 난감했지만 나는 그들이 가르쳐주는 대로 곧잘 따라했다. 카레에다 밥을 버무려 오른손에 엄지와 검지와 가운데 손가락으로 먹기 좋게 꼭꼭 뭉쳐서 입에 넣었다. 유명한 여인가 한비아 씨가 지금보다 덜 바빴을 때 같이 중국 운남상의 오지를 여행한 적이 있다. 니장이란 데서 택시를 탔는데 운전기사 인상이 좋았다. 한비아 씨는 그때 중국어를 배우는 중이었는데도 기사하고 활발하게 대화를 추고받았다. 맛있는 음식점이 어디냐고 물어보다가 기산에서 가장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는 데까지 친밀감이 발전해서 드디어 운전기산의 집까지 가게 되었다. 가족이 총동원에서 닭까지 잡아 진수성찬을 차려주었다. 내가 중국에서 먹어본 음식 중 가장 맛있는 음식이었다. 식탁이 놓인 부엌 바닥은 울퉁불퉁한 흙바닥에 옛날 우리 시골집 수채구멍같이 생긴 하수구가 그대로 노출돼 있어서 비가 상할 법도 한데 모든 음식이 그저 맛있기만 했다. 좋게 말하면 소탈하고 솔직히 말하면 무극적에다 무신경한 나의 식성에 변화가 온 것을 느낀 것은 최근의 일이다. 지난달 유럽 쪽을 2주일가량 여행하고 돌아왔는데 다들 잘 사는 나라에서 중급 이상의 호텔에 묵고 이름난 식당도 찾아가보고 간간히 현지의 한 식당도 들렀건만 배는 고픈데 도무지 식욕이 나지 않았다. 짠지라도 한쪽 먹으면 비가 가라앉으려나 싶게 속이 느글누글했다. 집에서도 별로 집착해본 적이 없는 어려서 먹던 토속적인 음식이 그려왔다. 나는 드러내놓고 말은 못하면서도 속으로 아 이게 나잇값이구나 싶었다. 서양 음식 때문에 상한 비인은 내 집에 평범한 집밥만 먹으면 금방 가라앉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았다. 여행에서 돌아오는 날 딸들이 내가 좋아하는 우거지 된장국과 열무김치 남을 몇 가지를 해놓고 나를 기다려주었건만 그것도 그렇게 반갑지가 않았다. 느글누글하게 들뜬 것 같은 비위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아 국리 끝에 가까운 냉면집으로 비빈 냉면을 먹으러 갔다. 시뻘겋고 맛이 진한 비빈 냉면을 먹으면 비위가 가라앉을 것 같았다. 비빈 냉면은 결코 내가 평소에 좋아하던 음식이 아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맵고 진한 게 먹고 싶은지 다음날은 집에서 나물에다가 고추장을 넣고 시뻘겋게 한 대접을 비볐다. 외식할 때 어쩌다 비빔밥을 시켜 먹는 경우가 있어도 고추장을 넣는 둥 마는 둥 싱겁게 비비는 내 평소의 식성에 반한 짓이었다. 그래도 한 번 터난 비위는 가라앉지 않았다. 마침 그때 원주 토지문화관에서 택배로 김장김치를 붙여왔다. 박경리 선생님이 작년에 담아 산에 묻어놓은 김장독을 헐었다고 문화관의 직원이 생전의 선생님이 하시던 대로 나에게도 나눠준 것이었다. 나는 허둥거리며 그 김장김치를 썰지도 않고 쭉 찢어서 밥에 얹어 아기아기 먹었다. 들뜬 비위가 다소 가라앉으면서 선생님 그리는 마음이 새삼스럽게 절절해졌다. 선생님은 평소 나들이를 좋아하지 않으셔서 원주 쪽에 집거에 사시면서 고향인 통영에 가보신 것도 최근 몇 년 사이의 일로 알고 있다. 20대에 떠난 통영을 몇십 년 만에 들리시게 되면서 통영 사람들의 선생님 공경도 극진해져서 젓갈이나 싱싱한 해산물 등 그쪽 특산물을 붙여오는 일도 자주 있는 것 같았다. 그런 것들을 나에게도 나누어 주시면서 그쪽 음식에 대한 자랑을 침이 마르게 하실 적이 있었다. 그럴 때의 선생님은 꼭 어린애 같으셨다. 옆에서 듣는 나는 저건 음식 자랑이 아니라 고향 자랑이로구나 느끼곤 했다. 한 번은 이런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신 것처럼 음식은 개성 음식이 최고지 하면서 우리 고향도 좀 지켜 세우셨다. 내 들뜬 비위가 찾아 헤매는 것은 옛날 맛, 고향의 맛이었던 것이다. 나의 아름다운 이웃 내가 결혼해서 들어간 시댁은 25평짜리 한옥이었다. 나는 주변 머리 없게도 그 집에서 자그마치 27년 동안을 눌러 살았다. 나도 그동안 주 시어머님을 모시고 살았지만 그 동네엔 유난히 노인들이 많이 사셨다. 집집마다 노인네가 안 계신 집이 없었다. 시할머니, 시어머니, 친정어머니까지 세 분의 노인을 모시고 사는 집도 있었다. 그분들이 다 우리 시어머님의 친구 되시는 분들이었다. 시어머님은 내가 세며느리 적부터 나를 아가라고 부르시던 걸 내 딸이 시집가서 첫애를 낳을 때까지도 여전히 아가였다. 동네 노인들은 나를 세댁이라고 불렀다. 27년 동안 그 사이 외손자까지 생겨 할머니라고 부르건 말건 나는 아가요 세댁이었다. 내가 만년 아가, 만년 세댁인 게 얼마나 희귀한 축복이었던가를 안건 지금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오고 나서였다. 실상 나는 벌써부터 아파트로 이사를 하고 싶었다. 구닥다리 한옥의 구식 부엌과 마당에 있는 수도가 빨래터는 난더리가 났다. 나도 문화생활이라는 걸 하고 싶었다. 그러나 시어머님께 아파트라면 칠색이셨다. 그분의 반대인 이유가 없었다. 나 죽거든 가렴. 이 한마디로 담벼락처럼 버티시는 게 당해낼 재간이 없었다. 27년 동안 나에게 고된 시집살이를 시킨 것은 시어머님뿐 아니라 그 한옥의 불편도 함께였다. 시어머님이 노안으로 별세하시고 탈상을 하자 고 나는 남편과 아이들을 설득해서 아파트로 이사할 준비를 했다. 한옥을 싼값으로 팔고 터무니없이 비싼 아파트를 사놓고 도배도 하고 수리도 할 겸 드나들 떼었다. 동경하던 아파트였지만 막상 이사를 하려고 살펴보니 시 정이 들까 싶지가 않았다. 이웃의 대부분이 20대나 30대 초반의 젊은 주부들이었는데 모두 거만하고 쌀쌀해 보였다. 집 수리하러 드나드는 이웃을 보고도 아는 채도 안하고 싹싹 지나다녔다. 전에 살던 동네에선 이사하는 일이 드물어서 그런지 누구네 집이 팔렸다 하면 섭섭해서 한동안 이웃끼리의 화제가 됐고 새로 올 사람에 대해서도 억측이 구구했다. 새로 이사온 지 사흘만 되면 그 집 주인의 직업은 물론 부엌에 숟가락수, 한 달에 연탄을 몇 개 떼는 것까지 신기한 소문이 되어 동네에 파다했다. 나는 한옥의 불편함과 함께 이웃 간의 그런 비밀 없음을 얼마나 싫어하고 경멸했던가. 그러나 낯선 동네에 낯선 사람들의 무관심에 단박 주눅이 든 나는 이사도 오기 전에 벌써 구식동네에 그런 촌스러운 풍습과의 결별이 아쉽게 여겨졌다. 내가 이 새로운 아파트 동네에 정이 들 것 같지 않은 까닭은 이웃의 무관심 말고 또 있었다.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였다. 젊은 엄마와 예쁜 아기가 같이 탔길래 나는 우선 아기에게 아부하기 위해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아이고 예쁘기도 해라. 아가야 몇 살이지? 호호호. 아이는 힐끔 쳐다만 보고 대답을 안 했다. 젊은 엄마가 슬그머니 아기를 나무랐다. 세 살, 세 살이라고 말씀드려야지 할머니가 물어보시는데. 세댁에서 벼랑간 할머니로 격상된 충격은 매우 고약했다. 가슴이 울렁이고 발다리에 힘이 빠졌다. 그리고 젊은 여자들만 사는 동네에 단바 정이 떨어졌다. 세댁에서 아직 아주머니도 안 거쳤는데 할머니라니 말도 안 돼. 젊은 것들이란 뭘 제대로 볼 줄도 모르고 말버릇도 엉망이거든. 이렇게 속으로 붕괴했지만 할머니 신세를 면할 뾰족한 수는 없었다. 이사 오는 날이었다. 옆집에 산다는 여자가 인사를 왔다. 나는 반갑고 한편 놀라웠다. 아파트에서도 이웃이란 관념이 남아있다는 게 반가웠고 그 여자의 미모가 놀라웠다. 중학교 다니는 자녀가 있는 그 여자의 미모는 싱싱하달 순 없었지만 남뉘 달리 착하고 밝은 표정 때문에 눈부시게 느껴졌다. 나는 그런 여자가 내 이웃이라는 게 예기치 않은 행운처럼 즐거웠다. 처음 해보는 아파트 생활이라 공연이 불안하다가도 벽 하나 사이로 그 여자가 이웃해 있다고 생각하면 슬며시 마음이 놓였다. 가끔 그 여자의 어린 딸이 치는 서투른 피아노 소리가 들리는 것도 즐거웠고 큰 아이들이 큰 목소리로 씩씩하게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 것도 싫지 않았다. 요컨대 절대적인 단절을 보장해 주리라고 알았다. 두터운 콘크리트 벽이 인기척을 전해주는 게 반가웠던 것이다. 나는 그 여자와 특별히 친하게 지내지는 않았지만 이웃을 잘 만났다고 생각했고 그 집 아이들을 보면 남다른 정을 느꼈다. 언젠가는 길에서 그 여자를 만났는데 몸이 안 좋아 병원에 갔다 오는 길이라고 했다. 그러고 보니 많이 수척해진 것 같았지만 얼굴에는 여전히 그 착하고 밝은 미소가 가득했다. 그 탈뽀춤 지나서 반상의 날이었다. 그 여자가 위암으로 수술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몸과 마음씨가 함께 고아 보이는 이가 암이라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쇠처럼 튼튼한 이가 몹쓸 병마에 붙들리는 것도 적잖이 보아왔고 어제 헤어진 이의 부음을 오늘 아침에 듣는 일조차 겪어봤지만 이렇게까지 마음 아파보긴 흔한 일이 아니었다. 아무리 인정사정 없는 게 병이라지만 그 착하고 밝은 미소를 앗아가려는 건 참을 수가 없었다. 나는 그날 밤 잠을 잘 못 이루었다. 제발 그 아름답고 착한 이가 오래 살게 해 주소서 그날 밤도 그 후에도 나는 그 여자 일이 걱정될 때마다 이렇게 간절하게 빌었다. 그 여자가 퇴원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바로 문병을 가지 못했다. 용기가 없었다. 아무리 심성이 밝고 고운이지만 암과 싸우기 위해선 독하고 험한 얼굴을 하고 있을 것 같았고 그렇게 변한 그 여자를 보는 게 겁이 났다. 차라리 안 보고 아름다운 이로써 길이 기억하고 싶었다. 그러다가 같이 문병가자는 딴 이웃들의 공고를 받고 비로소 그 여자를 보러 갔다. 그 여자의 병상은 내가 멋대로 상상하고 겁을 낸 것처럼 그렇게 참담한 게 아니었다. 건강할 때보다 많이 수척해 있었지만 건강할 때보다 한층 착하고 밝은 표정이었다. 건강할 때 그 여자의 밝음이 눈부신 거였다면 병상의 밝음은 고개가 숙여지는 거였다. 그렇다고 그 여자가 자신의 병명을 모르고 있는 게 아니었다. 그 여자는 화사하게 웃으면서 말했다. 요샌 우리 큰애가 대학교 갈 때까지만 살게 해 주십사하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너무 과하게 욕심 부리는 거나 아닌지 모르겠네요. 그 집 큰애는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 했다. 그런데 과욕이라니 나는 적어도 내 첫 손자가 장가되는 것까지는 보고 싶다는 평소의 내 과욕이 부끄러워서 얼굴을 불켰다. 그리고 문득 암처럼 고약한 게 정말 두려워하는 건 목숨에 대한 강렬한 집착이 아니라 저런 해맑은 무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자 희망이 생겼다. 그 여자가 암을 극복하고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은 내 예감이 들어맞으려나 보다. 그 여자는 요새 만날 때마다 좋아지고 있다. 어제는 커단 시장 바구니에 과일을 가득 사가지고 씩씩하게 걸어가는 그 여자와 만나기도 했다. 아직도 창백했지만 백합처럼 고았다. 그 여자는 알까? 내가 마음으로부터 그 여자의 건강을 빌면서 선자가 결혼하는 걸 볼 때까지 살고 싶은 내 과욕을 줄여서라도 그 여자의 목숨에 보태고 싶어하는 마음을 고추와 만추구 고추를 살까 말까 하면서 며칠을 보냈다. 이웃에서 고추를 사서 꼭지를 따고 배를 갈라 말리면서 고추값이 자꾸 오른다고 기뜸을 해준다. 그럴 때 이웃 여자는 어느 만큼은 의기양양의 이끼일 쓰고 이쪽은 초조할 수밖에 없다. 나도 고추를 사서 꼭지를 따면서 의기양양해지고 싶지만 한창 오르는 통에 샀다가 만약 값이 내리면 그 고약한 기분은 또 어떨까 싶어 망설였다. 망설이면서 고추값이 내리기를 기다리는 셈이었다. 그러다가 귓전에 주워들은 뉴스에서 고추가 흉작이라 수입을 해드린다는 걸 알았다. 어머머 그까짓 걸 좀 덜 먹지 수입을 해 주식도 아니고 그까짓 거 좀 덜 먹는다고 증나 나는 공연이 혼자 화를 냈다. 그러나 나는 그날 오후 고추를 그까짓 고추를 살아나가고 말았다. 한 근에 680원씩 달라고 했다. 추석 전에 500원씩 사서 몇 근 빠 먹은 일이 있는 나는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서 이 가게 저 가게 기웃되며 재채기만 수없이 하고는 그냥 돌아오고 말았다. 설마 더 오르라고 더 오르면 누가 먹어주나 봐라. 어쩌구 오기까지 부려가면서 말이다. 그 오기가 오래 못 갔다. 나는 또 고추를 사러 나갔다. 이번엔 750원 달라고 했다. 나는 오기는커녕 기가 팍 죽어서 고추장수를 외경으로 우러났다. 올 1년 내내 나는 그렇게 살았다. 물건값이 오른다는 정보에 어둡고 오르는 걸 보면 괜히 오기가 나고 그래서 물가쯤은 초월한 사람처럼 있다가 오른 다음에 가슴 아파하면서 물가당국을 원망하면서 상인을 존경하면서 오른값으로 사먹고 사쓰고 살았던 것이다. 나는 매운 먼지가 가득 찬 고추가게 한 기퉁에 조라하니 기대서서 심한 피로감을 느꼈다. 아낙네들이 한때가 몰려와 고춧값을 묻고 고추를 만져보고 비춰보고 고추부대 깊숙이 팔을 넣어 밑에 것을 끄집어내어 보고 법석을 떤다. 나는 그것을 멍하니 지켜봤다. 구경스럴 뿐더러 저 아낙네들 하는 대로만 따라하면 틀림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였다. 드디어 상인과 아낙네들과 흥정이 시작된다. 700원에 하자느니 750원에서 한 푼도 덜 받을 수 없다느니 아낙네들은 전투적이고 상인은 바위처럼 확고부동하다. 나는 흥미진진한 싸움을 지켜본다. 승부가 판가름 난 다음에 즉시 이긴 쪽에 덤으로 끼어들 비열한 자세로 그러나 승부는 이상한 방향으로 흐지부지 대고 말았다. 한 아낙네가 도매시장으로 가자고 여기서 두어 정거장만 더 가면 경동시장인데 고추나 채소는 거기가 제일 싸다고 했다. 그럼 그러자고 아낙네들이 우르르 몰려 나갔다. 가게 주인은 흥하고 코웃음을 치면서 붙들려고도 안 했다. 나는 나도 모르게 그 아낙네들을 따랐다. 나는 그 아낙네들이 전투적이고 싱싱한 게 마음에 들었고 믿음직스러웠다. 나는 버스를 타자고 했으나 아낙네들은 몇 푼이나 싸게 살지도 모르면서 미리 버스부터 탔다가 차비를 어디서 빼려고 그러냐고 나를 경멸했다. 나는 다시 한번 이 아낙네들을 믿어오하며 더덜터덜 뒤따랐다. 도중에 두 군데나 지하철 입구가 그 고혹적인 입을 벌리고 있었지만 우린 걸었다. 경동시장이라는 데는 고추도 많고 밤도 많고 더덕이니 고사리니 하는 산채도 많았다. 모든 것이 너무너무 많아서 싸려니 싶은 게 저절로 신이 났다. 그러나 여기서도 근당 700원이라고 했다. 도매상이니까 단 10원도 애누리는 안 된다고 했다. 그래도 아낙네들은 끈덕지게 값을 깎아 690원까지 흥정이 됐다. 나는 속으로 큰 행제라도 하는 것 같았다. 나 혼자 우리 동네에서 사는 것보다 근당 60원이 싸니 그게 어딘가 싶었다. 15근을 샀다. 그리고 재빨리 900원은 벌었구나 하고 생각했다. 기분이 좋았다. 좀 더 일찍 샀더라면 9,000원은 벌었으리라는 시시한 생각 같은 건 안 했다. 오는 길에도 버스도 안 타고 지하철도 안 탔다. 이미 그 아낙네들과 뿔뿔이 헤어져 있었지만 순전히 내 자유의사로 그렇게 했다. 내가 번 900원을 축내기가 싫어서 그렇게 했다. 집 근처까지 와서 고추보따리를 내려놓고 쉬는데 리어커에 국화분을 가득 실은 꽃장수도 쉬고 있었다. 아니, 쉬고 있다기보다는 거기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구경하시고 하나 들여가십시오. 화원보다 싸게 해드립니다. 직접 받아오는 거니까요. 꽃장수의 유혹이 싫지 않다. 꽃송이가 잣따란 놈 탐스러운 놈 줄기가 곱게 뻗은 놈 철사를 타고 멋지게 늘어진 놈 덜 핀 놈 잣따랗게 꽃봉우리만 진 놈 그리고 그 여러가지 빛깔 나는 눈에 가느스름이 뜨고 마냥 행복해졌다. 어떤 걸로 들여가실까요? 보다 못한 국화장수가 나에게 여러 국화분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것을 일깨워 준다. 이것도 예쁜 것 같고 저것도 예쁜 것 같고 그래서 어리둥절 우두망찰을 하고 만다. 그럴 땐 장사꾼한테 골라달랄 밖에 없다. 아저씨 어떤 게 좋을까요? 난 노란빛을 좋았는데 아니 보랏빛도 좋아해요. 빨강 참 빨간빛도 아주 좋아해요. 저기 저 흰 국화도 예쁘네요. 이래놓으니 웬만한 국화장수라면 나를 그만 상대도 안 할 법한데 이 국화장수는 그렇지 않다. 콩알같이 작고 단단한 파란 꽃봉오리가 수없이 달린 국화분을 가리키면서 아주머니 이걸로 하십시오. 이건 만추국이라고 아주 늦게야 피는 겁니다. 아마 크리스마스 때나 활짝 필걸요. 무슨 빛깔이냐고요. 그건 저도 모르죠. 이렇게 꽃봉오를 꽉 다물고 있는 걸 어떻게 압니까? 그렇지만 잊고 아주머니가 좋아하는 빛깔로 필 겁니다. 나는 그걸 1500원이나 주고 샀다. 꽃장수는 친절하게도 집에까지 갖다 주고 물을 너무 자주 주면 일찍 피워버릴 테니 사흘에 한 번씩만 주라고 일러졌다. 내가 사온 구추를 보고 이웃 부인들은 근수를 좀 속은 것 같다고 했지만 나는 다시 달아보진 않았다. 나는 그날 꼭 900원을 번 것으로 생각하고 싶었다. 꼭지 따서 잘 말려서 빻았다가 항아리에 넣어놓으니 김장을 반쯤은 한 것 같다. 김장을 해놓고 나면 나의 만추국이 필 테지. 나는 이래저래 흐뭇했다. 한가에 생김이 신문을 뒤적이다 보니 군용차에서 휘발유를 빼돌리다 불이 나서 자와 집을 불태우고 어린아이가 셋이나 죽은 사건이 눈에 띈다. 화곡동에서 일어난 일이다. 화곡동이라면 요전에도 보일러공에 의해 어린 삼남매가 무참한 죽음을 당한 곳이다. 둘 다 돈 때문이다. 나의 친정어머니도 화곡동에 사신다. 나는 오랜만에 문안겸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다. 안부 말씀을 드리고 나서 요새 화곡동에서 끔찍한 불상사가 자주 있으니 밤이나 낮이나 문단속 잘하시라고 여쭈었다. 그랬더니 어머니는 내 말을 어떻게 알아들으셨는지 조금 화를 내시면서 끔찍한 일은 결코 화곡동에서만 난 게 아니라고 무슨 무슨 사건은 어디서 났고 어떤 어떤 흉악범은 어디서 어떻게 했고 올 1년에 일어난 흉악범의 이름서부터 발생한 장소까지를 놀라운 기억력으로 줄줄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나는 노인의 이런 주책스러운 기억력에 울컥 혐오감을 느꼈다. 그래서 어머님 말씀을 듣는 둥 마는 둥 대강대강 전화를 끊었다. 끊고 나서도 영 기분이 안 좋았다. 웨익웨익 지난 1년을 토해내고 싶었다. 목구멍에 손가락을 넣고라도 토해내고 싶었다. 그러나 무슨 재주로 사람이 집어먹은 세월을 다시 토해낼 수 있단 말인가. 나는 결코 세월을 토해낼 수는 없으리란 걸 다만 잊을 수 있을 뿐이라는 걸 안다. 내 눈가의 나이테를 하나 남기고 올해는 갈 테고 올해의 괴로움은 잊혀질 것이다. 나는 내 망년을 화려하게 장식하기 위한 만추국을 갖고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뭐 포인세티아라든가 하는 서투른 서양 이름이 아닌 이름도 의젓한 만추국이 화려하게 만개할 즈음 나는 내 한 해를 보내고 그리고 잊어버릴 것이다. 노인 벌써 10여 년 전쯤부터 아파트 생활에 익숙해진 한 친구는 늘 우리 동네를 부러워했었다. 아파트가 편하긴 다 편해서 좋은데 이웃끼리 동 사기지를 않고 산다는 거였다. 그때만 해도 우리 동네는 한옥이 밀집한 고풍스러운 동네였고 이웃 간에 침묵이 대단했었다. 니어커 장수나 광주리 장사한테 물건을 흥정해놓고 좀 싼 듯하면 골목 안 사람들을 다 불러서 아주 떠리를 해버림으로써 장수는 다 팔아서 좋고 이웃은 쌍거리에서 좋은 좋은 일 하기를 저마다의 의무로 알았고 어느 이웃이 어느 장수한테 속았다든가 바가지를 썼다든가 하면 골목 안 식구들이 일제히 그 장수를 배척해서 다신 우리 동네에 발을 못 들여놓게 했다. 돌덕이네 돌덕이나 구서떡 나눠 먹기 김장이나 큰일 때 서로 돕기는 당연한 예절이었고 집집마다 대개 노인네를 모시고 있어 노인네의 생신 때는 골목 안 노인네들을 다 청해다가 며느리 딸들이 극진히 모시고 가진 솜씨를 다한 음식 자랑도 했었다. 내가 처음 이 동네로 이사 왔을 때만 해도 꼭 시골 인심 비슷한 골목 안 인심에 흔연히 통화됐다기보다는 적이 당혹했었다는 쪽이 옳겠다. 개인생활을 침해받는 것 같아 불쾌한 느낌조차 들었다. 가을철 고추 같은 것도 미리 물어보지도 않고 네 집에서든지 100근 200근 짜리를 부대째로 사서 마당에 쏟아놓고는 집집이 다니며 사람을 불러모아서는 나누어서 자는 데는 뾰족에 싫다할 수도 없고 당장 돈이 없다고 발뺌을 하면 돈을 구워주겠다는 사람까지 나서니 기가 잘 누르셨다. 참 할 일도 없으려니와 오지랖도 넓지하며 속으로 혀를 차면 잤지 안 살 수가 없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요새 한창 유행하는 공동구입이 아닌가 싶다. 내 친구가 이런 우리 동네를 부러워하는 소리를 할 때마다 나는 그냥 웃었지만 속으론 친구의 아파트 살림을 부러워하지 않았던가 싶다. 그러나 우리 동네도 이젠 많이 변했다. 골목 안에서 우리가 제일 고참이 되었고 한옥 사이 드문드문 양옥이 들어서게 되었고 이웃간에 왕래가 끊긴 지 오래다. 이제 와서 문득 지난 날의 인심에 그리움 같은 걸 느끼며 우리가 제일 고참인 점으로 미루어 우리 골목 안의 아름다운 전통이 우리로부터 끊긴 게 아닌가 하는 자책감조차 없지 않아 있다. 그렇지만 우리 골목의 변모야말로 근래 십여 년간의 우리 사회에 급속한 현대어가 가져온 수많은 변모의 한 전형일 따름일 것이다. 우선 집이 팔리면 새로 산 사람이 멀쩡한 한옥을 철거한다. 아직도 몇십 년을 더 버틸 수 있는 굴돌이의 제목이 좋은 한옥이 헐려서 시골로 내려간다. 시골 사람은 이런 한옥을 사다가 그대로 조립하는 식으로 지으면 건축비가 훨씬 덜 든다는 거였다. 철거가 끝나면 철근에 벽돌에 시멘트가 쌓이고 땅을 판다. 양옥의 기초공사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맘때쯤 을에 맞붙은 한옥주인과 싸움이 붙는다. 지하실을 너무 깊이 파서 집이 기울고 있다든가 담을 몇 센치미터 쯤 냇쌓 다든가 하는 일로 집이 완공될 임시도 또 싸운다. 2층에서 남의 집 안방이 들여다보이니 될 말이냐 보유도 안 내다보면 될 게 아니냐 하고 어린애들처럼 싸운다. 그러나 이런 싸움의 결과란 의뢰 새 양옥집 주인의 승리다. 이렇게 생긴 양옥은 우선 대문이 어마어마하고 다음엔 새코챙이가 섰고 차는 있건 없건 셔터내린 차고까지 있어 이웃의 한옥하건 사무 단수가 달라배고 사람까지 달라배서 상종들을 안하려 든다. 설사 새로 이사온이가 한옥을 헐지 않고 그대로 사는 경우도 대개는 수리를 하는데 그 수리라는 게 또 대단하다. 방을 추녀밑으로 또는 집과 집 사이로 내날리고 그러자니 자연히 이웃과 또 입시름이 붙게 된다. 한옥도 번들번들 타일이 빛나는 벽이 추녀끝까지 나와있고 담에 새코챙이가 속고 보니 한옥인지 양옥인지 분간을 못하게 된다. 반양옥이라고나 할까 한골목 안에 한옥 양옥 반양옥 양옥이 번갈아가며 서있고 서로 그것을 신분의 차이처럼 의식하고 있고 서로 저기조차 품고 있는 듯이 보인다. 나는 가끔 내가 돈이 한 푼도 없는 날 백원이나 오백원쯤이 급하게 필요한 일이 생기면 어쩌나 하는 생각을 한다. 또는 커녕 광주리 하나 빌릴만한 이웃이 없다. 그래도 나는 자주 밖에 나가 사람들과 접촉하게 되고 심심할 땐 친구들과 전화도 할 수 있고 책도 읽고 함으로써 별로 외로움을 모르고 살지만 모시고 있는 시어머님의 경우는 이웃과의 단절의 문제가 사뭇 심각하다. 우리는 매일매일 많은 시간을 밥을 하고 밥을 먹으며 보냅니다. 밥 하는 시간이 밥 먹는 시간이 행복하지 않은데 우리의 삶이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혀끝에서 느껴지는 통통한 밥알의 무게 쌀 알갱이가 툭 터지며 씹힐 때 입안 가득 빛이 도는 듯 환한 느낌 베어물면 사르르 녹는 호박고구마의 다디단 맛 감자가 으깨지도록 풍리켜 먹는 강원도시 고추장 감자찌개 이른 봄에 씨뿌리고 물을 주고 햇빛과 비를 받고 자라는 모습을 매일매일 지켜본 생명들이 놓여있는 식탁 내 손으로 기르고 내 손으로 거둔 생명을 요리에 차린 밥상 우리가 회복해야 할 밥의 시간 입니다. 밥하고 밥 먹는 충만한 시간의 부재는 단지 밥의 부재가 아니라 삶의 부재 입니다. 삶의 회복은 자신을 위한 따뜻한 밥의 회복에서 오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김혜련 작가의 삶이 힘드냐고 일상이 물었다. 밥하는 시간 입니다. 이 책은 지금 여기에 삶을 우리에게 돌려줄 수 있는 일상의 가장 작고 소중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 밥이고 집이고 몸이고 일이고 공부이고 다른 생명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소하고 하찮은 것들을 들여다보고 그 진짜 의미를 회복하고 새로운 관계 맺기를 통해 삶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끼의 밥 아침에 밭에서 우위를 딴다. 우위가 햇살을 받아 푸르게 반짝인다. 온몸에 뾰족한 가시를 종종종 달고 있어 찔리면 제법 아프다. 꼭지를 가위로 조심스럽게 자른다. 잘린 꼭지에 푸른 물이 맺힌다. 밤모서리에는 호박이 숨어있다. 커다란 호박잎 사이를 들추면 숨바꼭질 하다가 들킨 아이 마냥 동그랗고 귀여운 애호박이 얼굴을 내민다. 오이 두 개 호박 하나를 따서 부엌으로 들어온다. 흐르는 물에 살짝 씻는다. 까끌까끌 하면서도 단단한 오이의 물성이 손안에 그득하다. 도마에 올려놓고 칼을 대니 팽팽하고 투명한 속살이 사각하는 소리와 함께 갈라진다. 싱그러운 향이 코를 자극한다. 한쪽 집어서 먹는다. 입안에서 터지는 오이의 연두빛 향기. 갓단 애호박이 여름빛을 반짝이며 도마에 놓여있다. 칼을 대니 마치 허공을 배드 칼이 들어가는 느낌도 없다. 채소들도 자신을 보호하는 일종의 피부같은 보호막이 있어 따거나 썰 때 나름의 저항이 있다. 그런데 오늘 애호박은 아무런 저항도 없이 칼이 그저 쓱 들어간다. 미처 보호막도 만들지 못한 어린 것을 따온 것 같아 가슴이 잠시 철렁한다. 고춧가루를 조금 넣어 오이를 묻히고 새우젓으로 가늘해 호박나무를 한다. 그리고 다시 뒷밭으로 나가 고추 몇 개와 쌈채소들을 따온다. 6월의 식탁은 달고 풍성하다. 막 맛이 들기 시작한 고추는 매콤하면서도 달콤하고 상추나 게일 같은 쌈채소들도 달다. 몇 년 동안 농사지은 채소를 먹으며 알게 된 것이 있다. 비료로 뻥튀기 하듯 키우지 않고 제 힘으로 자란 채소들은 뒷맛이 다 달다는 거다. 처음엔 그 사실이 잘 믿기지 않으면서 신기했다. 응 고추가 달콤하네. 어머나 상추가 이리도 달았단 말이야. 채소들은 조금씩 입에 넣고 천천히 오래 씹는다. 입안 가득 신선하고도 단맛이 차오른다. 이른 봄에 씨뿌리고 물을 주고 햇빛과 비를 받고 자라는 모습을 매일매일 지켜본 생명들이 놓여있는 식탁. 내 손으로 기르고 내 손으로 거둔 생명을 요리해 차린 밥상 이 밥을 먹으면서 언젠가부터 내가 든든해지고 있다고 느낀다. 스스로가 소중한 느낌이 든다. 처음 느껴보는 생경하면서도 가슴 벅찬 기분. 그토록 막막하고 공허했던 삶이 어쩌면 아무렇게나 먹은 밥과 깊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 밥 먹기를 그리 허수리하면서 삶이 풍성하길 바랐다니. 밥경전 평생 허공에 뜬 황망한 삶이 함부로 먹은 밥 씹지 않고 넘긴 밥 뒤통수 맞으며 먹은 밥 물마라 먹은 쉰 밥 억지로 한 밥 건성으로 한 밥 분노로 한 밥 지겨워 지겨워하며 한 밥 울면서 한 밥 타인의 수고로 먹은 밥 돈으로 한 밥 돈 주고 먹은 싸구려 밥 밥들의 역사였다는 것이 오늘 아침 한 그릇 밥에 맑았게 드러나네. 스스로를 위해 정성들여지은 따뜻한 밥 한 그릇이 몽글몽글 피워내는 밥의 설법 오십평생 이 단순한 밥이 있었네. 그게 무슨 삶이라고 나는 홀로 밥을 먹으며 즐겁고 충만하다. 이 먹을거리들이 어디서 왔는지 분명히 알 때 공감과 애정의 유대가 생긴다. 내 밭에서 내 손으로 기른 생명들은 나의 일부이기도 하다. 그래서 홀로 밥 먹는 것이 유대와 공감의 따스한 자리가 된다. 밥을 정성스럽게 해서 소박하고 아름다운 그릇에 담는다. 오늘 아침은 현미자 곡밥에 찐 고구마 감자찌개 갖은 채소 된장 얼갈이 김치다. 오래된 소나무 밥상에 올려놓고 스스로 감사하며 한입씩 먹는다. 혀끝에서 느껴지는 통통한 밥알의 무게 쌀 알갱이가 톡 터지며 씹힐 때 입안 가득 빛이 도는 듯 환한 느낌 베어물면 사르르 녹는 호박 고구마의 다디단 맛 감자가 으깨지도록 풍익 켜먹는 강원도시 고추장 감자찌개 홀로 밥을 먹으면서 혼자가 아님을 느낀다. 벼가 익어가던 늦가을의 들판과 고구마를 여물게 하던 한여름의 햇살 감자를 익히던 따뜻한 땅 속의 기억 감자꽃 향기가 묻어있는 봄밤에 짧게 떳다지는 초승달의 자취 홀로 먹는 밥상이 다른 것들로 그 득차 있음을 알게 된다. 혼자 천천히 밥을 먹다 보면 그윽한 한 세상이 저절로 그렇게 펼쳐져 있다. 내가 먹는 것과 이야기할 수 있기에 홀로 먹는 밥이 진중하고 갑지다. 비로소 밥을 밥으로 여기게 되는 이 시간들이 소중하다. 홀로 먹는 밥에서 느끼는 기쁨은 아마도 많은 여자들이 느끼는 것일 게다. 늘 누군가를 위해서 밥을 해야 하고 누군가를 챙겨야 하는 여자들이 홀로 밥을 먹을 때 홀가분함 이라니. 자신을 위해 정성스러운 밥상을 차리는 시간 홀로 즐겁게 먹는 밥 이야기는 어쩌면 새로운 여성 서사일지도 모른다. 밥의 기억 내 밥의 역사에는 따뜻한 밥의 기억이 없다. 이 사실 앞에 충격을 받는다. 설마 그렇게까지 내 삶이 황폐하단 말인가. 기억이 있긴 하다. 다섯 손가락이 다 안 꼽힐 만큼 이해적으로 엄마와 광산촌 사택 지붕에 달린 긴 고두름을 따먹던 어린 시절 기억이 가장 따뜻하다. 바가지에 고두름을 가득 다 담아 덜덜 떨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와드드 와드드 깨물어 먹던 기억. 와드드 거리는 고두름 소리만큼이나 경쾌하고 기쁜 기억이다. 엄마와 난 어린아이로 함께 놀았다. 밥을 하는 사람으로 있을 때 엄마는 늘 화가 나 있었다. 내게 밥을 먹는 행위는 화가 난 엄마가 언제 뒤통수를 갈길지 몰라 빨리 먹어 치워야 하는 불안한 일이었다. 어쩌다 맛있는 반찬이 상에 올라왔을 때 두어 번 손이 가면 엄마의 부릅뜬 눈과 마주치기도 했다. 언제부턴가 나는 나의 식욕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했다. 집안일을 할 때 엄마 얼굴이 떠오른다. 화가 잔뜩 나 눈과 입이 앞으로 몰려 튀어나온 얼굴 소리들이 더 많이 떠오른다. 거친 호흡과 쿵쿵거리는 발소리 두 두두둑 툭툭툭 거칠고 둔탁한 도마소리 설거지통이 탕탕 튕겨지는 소리 연탄 집기 팽개치는 소리 부엉문을 꽝 닫는 소리 어린 내 가슴이 불안에 떨며 쿵탁거리던 소리 놀지 말고 일해라 고함치는 소리 교복 입은 단발머리 위로 내리치던 양은 밥상의 소리 늘 나던 냄새도 따라온다 밥 타는 냄새 시큼하게 쉬어가는 음식 냄새 먹던 데 놓고 또 넣어 끓여 짜디짜게 쫄아붙은 된장찌개 냄새 퉁퉁 부른 수제비의 밀가루 냄새 밥에 대한 아픈 기억들이 줄줄이 이어진다 초등학교 때 점심을 굶거나 옥수수죽을 받아 먹던 기어 남의 집 마루에 작은 고구마가 있기에 몰래 주워 먹으려고 잡았더니 아이 똥이었던 오래 부끄러웠던 기어 소풍 때마다 어김없이 죄다 터져버린 김밥을 혼자 먹던 기어 한여름에 물에 빤 신밥을 화난 엄마와 함께 먹던 기어 고3 때 1년 내내 엄마 몰래 부엌에 서서 후루룩 마시고 도서관으로 달아났던 물에 마른 찬밥 덩어리의 기어 마음 놓고 먹는 밥 따뜻한 밥 밥상머리에 웃은도순 같은 평화는 내 밤 역사에 없다 엄마는 평생 밥을 했지만 밥하는 행위의 주인이 아니었다 내 기억 속에 엄마는 수십 년 밥을 하면서 한 번도 제대로 된 밥을 하지 않았던 사람 집안일을 남의 일 억지로 하듯 대충 때우던 사람 주로 내게 그 일을 떠넘기거나 툭하면 화를 내고 파업을 하던 사람이었다 학교에 갔다 집에 오면 집안일이 쌓여있었다 공동수도에 가서 물을 기러오고 설거지통 가득한 그릇들을 씻고 난장판인 방을 정리하고 수북이 쌓인 어린 동생들의 뚱기저귀와 옷가지들을 빨아야 했다 엄마는 내일이 시험이어도 놀지 말고 일해라 하고 소리를 버럭버럭 질러댔다 아버지와 싸운 날은 아예 머리를 질끈 동여 메고 틀어넣어버렸다 집에 오면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 울고 있는 동생들과 난장판이 된 방에 연탄불은 꺼져있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 안에 어린아이는 서러움 가득하고 조금 더 잘한 소년은 욕설과 분노에 차 있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아이나 소녀가 아니다 엄마를 이해하게 된 아니 엄마와 내가 똑같다는 것을 절망스럽게 깨달은 나이 든 여자다 그 여자는 내 안에 어린 여자들을 탈랜다 그게 이런 걸 거야 눈물을 훔치며 씩씩대는 소녀의 등을 어루만진다 엄마 스스로 자기 삶을 서술하면 어떨까 엄마 자신을 변론하는 가상의 자리를 마련해 본다 난 여섯 살 때 엄마를 잃었다 아버지도 그 세상을 떴지 6.25 때 언니 오빠를 따라 피난을 와 떠돌아 다녔다 나에겐 따뜻한 집이 없었다 따뜻한 밥도 없었다 밥을 배불리 먹은 기억도 없다 자식들을 어떻게 기르고 밥을 해먹이는 건지 본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다 내겐 가족이 없었다 늘 외로웠다 그러다 하나님을 만났다 그분을 만나고 내 삶은 달라졌다 세상에서 날 사랑하는 유일한 분 난 그분을 위해 살리라 결심했다 성교사가 되어 그분을 전도하고 다니는 꿈을 꿨다 그 꿈으로 나는 살았다 대개 인생이 그러하듯 엄마의 삶도 다른 길로 흘러갔다 결혼을 하고 첫날 밤에 왼수가 들어서고 고된 시집살이를 해야 했다 더구나 남편은 믿을만한 존재가 아니었다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박해까지 받았다 엄마의 꿈은 좌절됐다 엄마의 특이한 지점은 그 다음이었다 보통 좌절하면 체념하거나 타협하기 마련이다 엄마에겐 그게 없었다 체념이나 타협이라는 말은 엄마 인생 사전에 없었다 주어진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엄마의 하나님 사랑은 억척스러워졌다 이수님의 박해와 고난을 자신의 것과 등치했다 엄마의 삶은 교회를 중심측으로 돌아갔다 평생 새벽기도를 빠지지 않았고 집사에서 권사로 교회 직분을 성실히 이행했다 없는 살림에도 반드시 11조를 바쳤고 건축 헌금을 했다 대부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교회 일에 썼다 집안일은 엄마에게 빨리 대충 해치워야 할 것이었고 자신의 길을 가는 데 방해물이었다 아무런 의미도 없는 하고 있으면 우라통이 터지는 일이었다 그렇게 싫었으면 그만뒀으면 되잖아 집을 나가서 전도사가 되든지 했으면 되잖아 내 안에 소녀가 씩씩거린다 아버지와 싸우고 하루종일 머리 싸매고 앓는 소리를 내며 누워있는 당신을 발로 밟고 싶었어 제발 소리만 내지 말라고 입을 봉하고 싶었어 학교 갔다 오면 집은 난장판 동생들은 울고 불고 꺼진 연탄불 붙여 밥을 하면서 당신을 증오했어 핑계 많은 당신이 짓떨리게 싫었어 그 소녀는 파랗게 질려 있다 그 소녀의 아픔을 품고 있는 나이 된 여자는 고개를 숙인다 소녀에게 용서를 빌어야 할 사람은 이제 나인 것 같다 나는 그 소녀가 증오했던 엄마로부터 가능한 멀리 떠났다 나는 당신처럼 살지 않을 거야 하고 이를 갈았다 그러나 결국 엄마와 똑같은 삶을 살았다 엄마가 평생 하늘을 바라보며 땅의 삶을 살지 못했듯 나 또한 크러 했다 그걸 이제야 아주 구체적으로 깨닫고 있다 미안해 미안해 따뜻한 밥을 먹어본 기억 없이 서럽게 울고 있는 소녀에게 내 잘못이라고 정말 잘못했다고 빈다 엄마가 밥의 주인이 되지 못한 것처럼 나 또한 그랬다 나는 나는 나 자신에게도 한 번도 따뜻한 밥을 해주지 못했다 그래서 삶이 황폐해졌다는 걸 이제야 겨우 이해하게 되었다 밥 이야기를 쓰다가 여러 번 눈물이 났다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한 어린 나에 대한 치근함이었다 밥의 따뜻함을 몰랐던 엄마의 삶에 대한 연민이었다 그 밥의 역사를 대물림받은 아들에 대한 눈물이기도 했다 황폐한 밥은 대를 물리고 또 물렸다 눈물은 잘 그치지 않았다 따뜻한 밥을 먹어보지도 못하고 평생 누군가를 위한 밥을 하는 어떤 여자들의 삶에 대한 눈물 밥하는 일이 일방적 의무로 지워져 때로는 밥을 지긋지긋한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습한 여자들을 향한 눈물이기도 했다 자신의 밥에 대해 무어라 말할 수 있는 언어를 갖지 못한 사람들 밥이 부끄러움이나 지옥인 보이지 않는 얼굴들 보이지 않아 없는 취급을 받는 경험들을 향한 눈물이기도 했다 나는 세상에 서럽고 황폐한 밥을 향해 국비처럼 울고 또 울었다 밥 먹는 시간 아침에 식구들은 제각가 밥을 먹었다 아빠는 아침 드라마를 보며 서서 밥을 먹고 초등학교 6학년 딸은 부엌과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서서 밥을 먹었다 그들이 밥을 각자 먹고 난 뒤 엄마는 대충 설거지 거리를 정리하고 밥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 역시 TV를 보며 먹었다 TV 속 드라마는 아주 끔찍한 거짓을 태어나게 연출하는 어떤 여자와 그 일을 당하는 사람들의 분노로 격렬했다 그런 화면을 보면서 밥을 먹다가 먼저 나가는 딸의 인사를 받으며 잘 갔다 오라고 반은 현관을 향해 반은 TV를 향해 서서 말했다 나도 덩달아 TV를 보다가 집을 나가는 조카에게 건성으로 대충 인사를 했다 나는 TV 속 상황에 빨려들어가 현실에 있으면서도 현실 감각을 잃어버린 이상한 상태에 놓여 있다 현실과 드라마가 얽히고 보는 것과 먹는 것과 보고 듣는 것이 얽히고 앉는 것과 서는 것이 잘 분간이 안 간다 몸도 마음도 뒤숭숭한 채로 공중에 붕떠 밥을 먹는 건지 드라마를 보는 건지 모르는 채로 밥을 먹었다 그리고 허둥지둥 출근하는 동생 부부를 따라 나도 허둥지둥 그 집을 나왔다 도시에서 바쁘게 생활하는 사촌동생 집에서 하룻밤 자고 아침을 먹은 날의 일이다 내가 직장 생활을 할 때가 떠올랐다 아침 시간은 1분을 다투는 바쁘기 짝이 없는 시간이다 도대체 밥을 먹는 건지 흡입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 동생의 말대로 먹는다는 행위에 아무런 의미도 주어지지 않았다 게다가 그 집 식구들은 아침 드라마를 즐겨서 TV까지 봐야 하니 더더욱 먹는 행위가 아무것도 아닌 행위였다 내가 밥 먹는 행위에 대해 의식하게 된 것은 30대 초반의 일이다 위가 아파 병원에 갔더니 의사는 그렇게 밥을 안 씻고 계속 먹으면 위가 다 헐고 위야수가 되어 고생을 심하게 한다고 했다 밥 먹을 때의 나를 관찰하니 밥을 씹지도 않고 넘기거나 물이나 국 같은 것에 말아서 훌훌 들이마시는 시기였다 아침밥은 걸렀고 배가 고픈지 어쩐지도 잘 몰랐다 이유없이 짜증이 나거나 화가 올라오면 배가 고픈 거였다 그러다 식당에서 맛있는 게 나오면 개걸스럽게 먹어대며 과식을 했다 배가 고프니 밥을 먹지만 먹는 행위에 아무런 의미도 두지 않았다 그까짓 밥은 후딱 먹어 치우고 다른 일을 해야 했다 밥은 밥은 생존을 위해 의미 있는 다른 삶을 위해 할 수 없이 먹어야 하는 무엇이었다 귀찮하면서 억지로 대충 자동차에 주유하듯 휴지통에 쓰레기 집어넣듯 그렇게 먹었다 먹는 습관은 어떤 습관보다도 즐겨서 잘 바뀌지 않는다 지리산 수행시절 호두마을에 위파사나 수행을 하러 갔을 때다 위파사나는 알아차림의 명상이다 지금 이 순간의 자신을 잘 보는 것이다 밥 먹을 때도 바라본다 밥이 입에 들어가는 거 씹는 거 목으로 넘어가는 거 숟가락을 다시 들고 젓가락을 내려놓는 거 그 모든 동작을 알아차린다 그러면 자각적으로 천천히 밥을 먹게 된다 그러나 아무리 바라봐도 목구멍 저 안쪽에 무슨 허기진 짐승이 살고 있어 음식이 들어오자마자 개걸스럽게 끌어당기는 것 같았다 한입 가득 더 넣은 음식은 들어가자마자 목구멍으로 꿇고 넘어갔다 애미 차려주는 정성스러운 밥상 앞에서도 나의 밥 먹는 태도는 감칠 수 없이 드러났다 겉으로는 천천히 밥을 잘 먹고 있는 것 같아도 안에서 허겁지겁하는 태도가 그의 정갈하고 아름다운 밥상에 구슬하니 비쳤다 게다가 아무렇게나 먹는 태도를 더 이상 받아들이지 못하는 위 때문에 나는 계속 괴로웠다 위가 고통을 호소하면 그제야 어쩔 수 없이 밥 먹는 태도를 바꿨다 아주 천천히 조금씩 오래 음식을 씹어야 하고 오롯이 먹는 것에 집중해야 했다 어떻게 먹어야 하는가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질문이 되었다 어떻게 먹을 것인가 라는 질문은 아주 다른 차원의 밥을 보여준다 아무렇게나 먹는 밥 서서 대충 먹는 밥 TV나 핸드폰 보면서 먹는 밥 허겁지겁 먹는 밥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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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 밥 이때 밥은 아마도 자동차의 연료를 넣는 의미 이상은 못될 것이다 그럴 때 나의 삶은 자동차나 기계가 된다 대충 먹는 밥은 대충 사는 삶이다 허겁지겁 먹는 밥은 허겁지겁 사는 삶이다 잡식동물의 딜레마를 쓴 마이클 폴란 같은 사람은 엉뚱하게도 음식을 먹어라 식사를 하라고 권한다 누구나 음식을 먹고 누구나 식사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다 현대 미국인들은 음식이 아닌 상품을 먹고 식사가 아닌 식사를 한다 TV를 보거나 운전이나 다른 일을 하면서 우물거리고 있다 우리 또한 그리 다르지 않다 성공지향적인 사회 더 많은 시간 일하는 사회는 패스트푸드를 먹으며 패스트라이프라는 어리석음에 사로잡혀 있는 사회다 빨리빨리 먹고 빨리빨리 살아야 한다 얼마 전 시사위는 굶고 때우고 견디는 청년 흑밥 보고서를 연속으로 다루었다 청년들은 수중의 돈이 떨어졌을 때 제일 먼저 먹는 것을 포기했다 동신비나 사회생활비를 줄이기 싫고 먹는 것을 줄였다 만화가 김보통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도 백수가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줄인 게 식비였다 어느 날 그는 팬티 바람으로 부엌에 서서 식빵에서 곰팡이를 뜯어내고 작실하게 스스로의 존엄을 바닥에 내려놓고 있는 자신을 보았다 아이고 노인누가 영양실조라 병원 가서 능결맞고 왔어요 밥을 안 해먹어요 밥을 꽃도 가꾸고 밭일도 하면서 밥은 왜 안 해먹는지 몰라 어쩌다 엄마 집에 가보면 컵라면 봉지가 수두룩이야 밥해 먹일 자식들이 없으니 대충 드시는 거야 그러지 마시라 해도 안 돼 평생 베인 습관이라 저러다 병이라도 나면 어쩌나 걱정이 돼 친구들이 자신의 어머니를 보면서 하는 한탄이다 어머니들은 평생 밥을 했지만 자신을 위해 밥 한 끼 오롯하게 올려본 경험이 없다 남편이나 자식을 위해 밥을 하다가 자식이 집을 떠나고 남편이 먼저 죽으면 나이 든 여자들은 제대로 안 먹거나 아무렇게나 먹거나 한다 평생 밥을 해먹였는데 자신을 먹일 밥을 할 줄 모른다 성공하기 위해서 바빠서 할 일이 많아서 가난해서 젊어서 늙어서 홀로라서 대충 먹고 산다 스스로의 존엄을 내려놓으면서 한사회가 그렇게 흘러가는 것은 재앙에 가깝다 압력밥소 뚜껑을 열고 김이 막 오르는 밥을 나무주걱으로 살살 젖는다 먹비치 도는 자그마한 자기그릇에 소복이 담는다 현미자 꽃밥에 들깨미 엿구 두부구이 김치 식탁에 단장이 앉아 손을 모아 감사드린다 한입씩 먹는다 현미밥은 오래 씹을수록 단맛이 난다 밥이 다 넘어가면 국을 뜬다 미역의 미끌미끌한 느낌과 들깨의 고소한 향이 입안을 가득 채운다 현미유에 구운 따끈한 두부의 말랑하면서도 쫄깃한 맛 약간 신김치의 툭 쏘는 알싸한 맛을 느끼면서 천천히 먹는다 저무는 햇살이 갓튀겨낸 튀김처럼 투명하게 바삭거린다 반찬으로 가을 저녁의 햇살을 한줌 뿌린다 딱세 한 마리 먹이를 물고 소나무 가지에 앉았다 함께 식사를 한다 직업 직업이나 바쁜 사회적 활동이 없는 나의 식사다 늘 이런 식으로 밥을 먹는 건 아니다 드물게 자각적으로 깨어서 음식을 먹을 때 이렇게 한다 이때 밥 먹는 행위는 맑고 아름답다 먹는 행위 자체에 의미를 두고 자각적으로 깨워서 먹으면 많은 것이 달라진다 내가 먹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음식을 먹고 있는지 음식 흉내를 낸 것을 먹고 있는지 건강한 재료 인지 아닌지 알게 된다 몸의 감각에 민감해져 각각의 재료들이 지닌 맛을 충분히 의미하는 즐거움을 누린다 쓸데없이 많이 먹지 않게 되고 배가 부르다는 몸의 신호를 알아듣게 된다 밥을 먹는다는 지극히 당연하고도 아무것도 아닌 일이 나와 이 세계 신성을 깨닫게 한다 먹는 나도 하늘 님이고 먹고 있는 존재도 하늘 님이라는 위대한 사유가 내 이 사이에서 톡톡 터지는 생생한 순간을 맞는다 한 끼 밥을 대하는 태도가 나를 대하는 태도 내 삶을 대하는 태도 이다 밥을 정성스럽게 먹는 행위는 나를 정성스럽게 대하는 것이고 내 삶을 정성스럽게 창조하는 일이다 생명은 아름답게 살아줘야만 죄짓지 않는 것이다 밥이 아름다워 생명이 아름답게 피어나는 세상을 꿈꾼다 오늘 소개할 책은 풍경 시간 당신에 관하여 내 몫의 사랑을 당진하고 지금 당신을 만나 지은이는 장석주 발행은 마음서재 입니다 이 책은 시인이자 문화평론가 인문화 저술가인 장석주 작가의 산문집인데요 당신에게 보내는 서른다섯 편의 편지를 담고 있습니다 당신은 작가가 사랑한 혹은 사랑할 뻔한 당신들 어쩌면 책을 읽는 당신일 수도 있습니다 남방구의 겨울에서 북방구의 겨울 끝자락에 이를 때까지 당신의 안부를 염려하는 그의 목소리는 다정합니다 작가는 호주와 뉴질랜드의 풍경 속으로 들어가고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환대를 받으며 존재의 존재함에 대해 숙고합니다 작가의 생각과 풍경 감정들이 두루 섞여 읽는 이의 마음에 공감과 용기 희망을 불어넣어 줍니다 책에는 작가가 찍은 풍경 사진과 함께 밑줄 치고 싶은 문장이 어우러져 독자를 사색의 공간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의 옆에서 어깨를 나란히 한 채로 걷고 말없이 풍경을 바라보고 그의 나직한 목소리를 들으며 작가의 산책길에 느긋하게 동행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작가는 인생의 불확실함과 혼돈에 맞사는 이들에게 걱정 말하여 당신 하며 따뜻한 위로를 보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연애의 날들 시간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것이지요 그것은 계절 탄생 죽음이고 오래된 것의 반복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시간 속에서 강해지고 또한 약해지지요 시간은 밀려드는 본래의 무엇이다 시간은 놀고 있는 어린애다 관주하는 어른이 아니다 시간이 점잖게 관주하는 어른이 아니라 놀고 있는 어린애라는 시각이 새롭네요 어린애는 호기심이 많고 활동이 왕성한 변화무쌍한 존재입니다 시간은 그런 어린애와 닮았지요 인류는 시간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동안 무수히 많은 사랑을 겪었겠지요 시간을 떠난 사랑이란 애초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요 사랑의 최종 승리자는 시간입니다 시간 앞에서 사랑은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패배하는데 그것은 한 사람에게 허용된 생의 시간이 유한 차원이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시간이라는 어머니의 젖을 빨아대는 어린애인 것이지요 이 어린애는 시간이라는 어머니에 의해 거세대고 분열되며 찢겨진 존재로 너덜거리다가 결국 소멸될 수밖에 없지요 시간은 사과나무가지에서 떨어지지 않는 사과 상하지 않는 자 늙지 않는 어린애 변하지 않는 포도지이지요 하지만 시간은 자비를 물읍니다 시간은 제 손아귀에 들어오는 것을 파괴하고 부숴버리지요 어쩌면 사랑은 이 시간의 파괴성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인지도 물읍니다 위대한 사랑은 시간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영혼이라는 척도에서 보자면 우리의 연애는 아주 잠깐 반짝이다가 사라지는 한 점 불빛에 지나지 않겠지요 그러나 그 연애는 슬픔으로 부양된 연애였어요 최근 내 연애는 슬픔으로 부양되었다 연애하는 내내 눈물을 흘렸다 오줌바리 양병계에 떨어지는 소리 새벽문 밖에 주관신문 떨어지는 소리 후방나무가지마다 새들 우짖는 소리 앞치마를 두른 당신이 지켜보낸 미역구 끓는 소리 소리들이 강을 잃을 때 연애는 노래하는 욕조 감정의 사치였다 섣불리 연애를 하고 이별하지 마라 승고를 그리워할 때 당신의 감정색에 반경 너머에서 바글거리던 외로움들 자두가 익는 날씨에 감탄하는 나뭇잎들의 수렁거림 당신의 미모와 누추한 행복들로 얼룩진 날들은 눈물겹다 엽기와 잔혹국으로 계절들이 망가질 때 상심한 마음들이 지천으로 피어난다 석유동 생활에 필요한 것은 담요와 가꾸은 빵과 생수들 그리고 우리에겐 어린 불행들을 돌볼 시간이 더 필요하다 나는 돌아갈 수 없다 옛날들이 새로 돌아오고 있었다 졸씨 연애의 날들 자두가 익는 날씨에 감탄하는 것은 우리 감정의 사치일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의 무고한 연애는 평탄해졌어요 우리가 맞은 저녁의 짙은 향기와 슬픔 침묵은 아주 오래된 패총이나 고분 같은 것이지요 우리는 저녁의 침묵 앞에서 검은 설탕이 녹을 때까지 입을 다물고 겸손해질 필요가 있었어요 저녁의 침묵 속에서 새로 돌아오는 옛날을 맞을 때 옛날은 먼 미래의 오늘이었음을 새삼 깨닫겠죠 옛날은 오늘이라는 얼굴로 자꾸 새로 돌아오겠지요 가장 오래된 옛날은 바로 오늘입니다 우리는 옛날의 가장자리에서 과거라는 진료로 빚어진 현재를 만지작 거리죠 연애의 날들은 비치거나 침묵으로 굳어진 옛날입니다 우리의 연애는 죽음이라는 판톤을 걸고 버리는 가장 위험한 도박일지도 모르죠 당신은 망원시장에서 두부 두모 파 세단 양파 다섯개 당근 네개 생강 약간 감자 사백그램 사과 열개 토마토 다섯개 복숭아 세개를 사고 간식으로 양갱과 단팥빵을 사고 그것을 담은 비닐봉지를 반으로 나눠 들고 돌아오는 걸 좋아했어요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안녕과 행복의 전부였으니까요 망원시장에서 칼국수를 먹고 어깨를 나란히 앉아 돌아오던 여름날의 저녁을 잊을 수가 없겠죠 우리는 돌꽃에서 굴정식을 먹고 홍대밀빵에서 콩국수나 칼국수를 사 먹었지요 당신이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서 미역국을 끓일 때 나는 벌써 새벽에 깨어나 자전 몇 쪽을 적어 내려갑니다 당신은 이런 평화와 안녕을 갈망하고 오래 누리기를 원했어요 우리는 일종의 승전기념비로 함께 책을 쓰기도 했어요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은 날이 남아 있을까요 당신은 젊고 나는 늙어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짊어진 불평등의 전부인 것이지요 당신의 잠든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다가 나도 모르게 안녕 하고 인사를 합니다 당신이라는 전 모란 오클랜드 거친 너울러 연신 일렁 였어요 바람이 센 언덕을 넘어 바다가 한눈에 조망되는 곳에서 거칠게 포마를 일으키며 달려오는 파도를 오래 바라보고 섰지요 촛대처럼 솟은 바위 꼭대기에는 갈매기들이 하얗게 내려앉아 구구거리고 있었지요 체제우 변호사 내와 남인숙씨 그리고 당신 이 찰나 우리가 한시공에 함께 있다는 사실이 눈물이라도 날 듯 새삼스러웠습니다 우리는 지나간 것과 다가오는 찰나에 종속되면서 시간의 커다란 띠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이라고 부르는 이 찰나에 잠시 멈춰서서 서로를 호명하는 게 아닐까요 이 찰나 서로를 그리워하며 애타게 서로를 부르는 이 시각은 당신과 나의 저 입니다 김혜순 시인의 내가 세상에서 가장 질투하는 거 당신의 저 으로 시작하는 당신의 첫 이란 시가 갑자기 떠올랐던 것이지요 당신의 첫과 당신이라는 첫 사이는 얼마나 멀까 혼자 곰곰 생각했어요 당신의 첫은 내가 모르는 비밀 영원한 수수께끼 반면 당신이라는 첫은 내가 잘 아는 거 당신의 첫을 모르니 당신이라는 첫도 겨우 더듬어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닐까요 당신의 첫 애는 내가 없습니다 당신의 시간과 분리된 채로 어딘가를 떠돌 때 거기에 나는 없고 당신이라는 첫 애는 내가 함께 있어요 당신의 첫은 이때껏 피지않은 동백과 모란의 꽃봉오리들이 아닐까요 서울에서 나고 자란 당신이 시골에 가서 처음 모란 꽃을 보고 탄성을 내지를 때 나는 다른 하늘 아래를 걷고 있었겠지요 그것이 당신의 첫 이고 나는 부재의 현전으로 당신과 엇갈린 채로 존재했어요 당신이 가늘 수 없는 슬픔으로 친구의 어깨에 기대어 울고 있을 때 그것이 당신의 첫이고 그때 나는 사람들 속에서 웃고 있었지요 나는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기에는 없어요 아마 나는 내가 없는 곳에만 존재할 거예요 순간이 영혼을 모방하듯이 바람이 물결을 밀고 가듯이 나는 나의 부재로서만 살아갑니다 산다는 것은 유랑극단 무대에서는 희극배우처럼 나 자신을 하염없이 흉내내는 것에 지나지 않은 일이지요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 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 나 누군가를 만나고 있는 나 출판사 사무실에서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있는 나 망원시장 모퉁이를 지나가고 있는 나 진심을 다해 말하지만 나는 거기에 없었어요 나는 부재의 존재인 것입니다 내가 웃거나 울고 있을 때 그것은 나와는 다른 누군가의 공허한 웃음이고 울음인 나를 낯설게 느끼는 것은 나란 존재가 거울 속에 나를 모방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나는 나의 너머에 있는 사람 나는 나의 부재예요 우리는 서로의 그 아무 부피감도 느낄 수 없는 부재를 끌어안고 불가능한 사랑을 나눠요 우리 존재가 부재가 아니라면 당신을 애무하는 나의 손길이 끝으로 애틋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자를 애무하는 손은 꼭 만질 수 없는 것을 만지려는 가망없는 시도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부재가 아니라면 당신의 처세에 내가 이토록 타는 목마름을 가질 리가 없었지요 당신은 항상 당신 너머에 있어요 당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당신은 없어요 당신은 당신 인생의 여정에서 겪은 무수한 당신의 첫들의 찰라에서 발화되어 밀봉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첫 밤 당신의 첫 울음 당신의 첫 웃음 당신의 첫사랑 당신의 첫 실패 당신의 첫 거짓말 그 많은 당신의 첫들 속에서 당신은 무심코 발견됩니다 당신의 첫은 당신 인생을 스치고 지나간 한 찰라 그리고 공경의 가장 미약한 부분 타버린 지푸라기 입니다 그 무수한 당신의 첫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나는 당신의 첫이 될 수 없습니다만 그것은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요 그것은 영원한 목마름이 되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할 수 있는 필연이 될 테니까요 나는 겨울하는 부사에 기대어 날마다 사과 한 알씩을 먹으며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은 하나의 성냥 깨비 같이 가고 불꽃을 일으켰다가 꺼지는 찰라의 사건이지요 내가 당신의 첫이 아니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당신이라는 첫은 저 오클랜드 서쪽 바다에 일렁이는 너울 같이 내게 연이어 다가오는 첫사랑 입니다 당신이 첫사랑 아니라면 옆에 있는데도 이토록 당신을 그리워 할까요 당신은 옆에 있지만 멀리 있어요 당신은 찰라이면서 그 찰라가 품은 영원 입니다 내 천 모란이고 내 끝없는 목마름인 당신 잘 있어요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산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살아있음의 생생함을 집약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활동하는 무 그 무에 깃들어 생동하는 기운 그 자체 이지요 지금 멀리서 개가 짖는다는 거 지금 지구가 돌고 있다는 거 지금 어디선가 갓난아이의 첫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거 지금 어디선가 병사가 닫힌다는 거 지금 그네가 흔들리고 있다는 거 지금 이 순간이 지나가고 있다는 거 나를 이루는 것은 존재자의 느낌 속에 깃드는 손톱이 자라고 심장이 뛰는 지금 어디선가 개가 짖고 어디선가 갓난아이의 첫 울음소리를 듣는 바로 현재라는 의식이겠지요 내가 그 누구도 아닌 아침마다 사과 한 알씩을 먹는 바로 나라는 거 이것은 현재의 의식에서 주어지지요 현재와 의식은 나라는 존재를 지탱하는 두 기둥입니다 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레이먼드 층이라는 화가의 보타니만 이라는 그림 속 남자지요 나는 그가 부두 노동자인지 레스토랑 주방에서 일하는 요리사인지 제 조국을 떠난 정치 망명자인지 또 그에게 아내나 자식이 있는지 집을 사기 위해 은행융자를 얻었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그는 먼 곳을 떠나와 낯선 구장을 떠돌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아는 것은 수염과 머리가 길게 자라 이 남자가 팔짱을 끼고 무언가를 응시하고 있다는 사실 뿐이지요 이 건장한 사내는 무엇을 이토록 바라보고 있는 걸까요 그는 형태와 윤곽을 가진 존재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게서 사랑받는 존재 겠지요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지금 여기에 있다는 점이지요 우리는 늘 먼 곳을 돌아 아침 햇살이 빛나는 현지에 도착합니다 먼 곳은 과거의 낮과 밤이고 우리가 거쳐온 존재함의 진한함 현재는 현재는 이 자리 나를 품어주는 시간의 요람인 것이지요 나를 끌고 온 과거의 시간들은 현재에 와서 무너집니다 어쩌면 현재는 시간의 한가운데가 아니라 그 바깥인지도 몰라요 우리는 현재라는 시간의 바깥에서 밥을 먹고 일을 하며 사랑하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누군가의 사랑과 상냥함을 애타게 구하는 것이지요 삶은 그것들 속에 있고 시간은 그 바깥으로 미끄러집니다 우리는 살며 사랑하다가 죽겠지요 태어난다는 건 결국 죽는다는 것이니까요 죽음이 없으면 삶도 없지요 죽음은 삶의 가장자리에 둘러진 빛 죽음이 있기에 삶의 광희가 있는 것이지요 죽음이 없다면 삶도 빛나지 않겠지요 삶이 최후에 찾아낸 놀라운 발명품이 바로 죽음이지요 삶이 이토록 가엾고 예련한 것도 죽음 때문이고 삶이 이토록 짧고 슬프고 비루한 것도 죽음 때문이지요 우리가 삶에서 애써 기쁨과 행복을 찾으려는 것도 죽음이 마침내 이 삶의 찬란한 빛을 꺼뜨리고 말 거시기 때문인 거지요 지금 사랑한다면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당신이 언제 어디에 있든 사랑한다고 말하면 외롭지 않을 거예요 사랑은 사랑한다는 말 속에서 번성합니다 사랑하는 누군가가 당신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더는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이미 식은 건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외로운 건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자주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지금 당신이 고독하더라도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될 테니까요 우리는 저마다 자신의 고독을 감당하는 존재들이지요 고독은 하늘과 땅의 공이며 고독 안에서 흔들리고 살아 숨쉬는 사람의 공이다 우리는 공의 존재들인 것입니다 일찍이 훌륭한 선사는 잠땐 비어있음은 형태를 가진 것과 다르지 않다고 했어요 우리는 공의 존재로 서로를 연민하면서 사랑을 나눕니다 당신의 오른쪽은 내 왼쪽이지요 오클랜드 거리를 나란히 걸어갈 때 당신은 늘 내 심장이 뛰는 왼쪽에서 걸으니까요 한 침대에서 잘 때도 당신은 늘 내 왼쪽에서 잠이 듭니다 지금 우리는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날마다 손톱이 자라고 머리카락이 자라는 현재에 머물고 있습니다 당신 어디에 있든지 잘 있어요 나의 종달새에게 당신은 노래하는 종달새인가요? 물고기에게 헤엄을 가르칠 수 없듯이 종달새에게 노래하는 법을 가르칠 수는 없어요 그것은 본성이니까요 백합의 꽃은 희고 동백의 꽃은 불씁니다 누가 백합에게 흰 꽃을 피우라고 가르쳤나요? 누가 동백에게 붉은 꽃을 피우라고 가르쳤나요? 아무도 가르치지 않았죠 그것은 본성이니까요 종달새는 봄날의 연두빛을 물고 오는 새이지요 봄날 종달새의 노래는 공중에서 운모처럼 반짝이지요 종달새는 하늘의 뿌리를 내리고 피어나는 명랑한 꽃 종달새가 청명한 하늘 높이 떠서 자기가 작곡한 노래를 자랑스럽게 뿌릴 때 나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조금 더 착하게 살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것은 아름다움이 우리 안에 일으키는 기적이지요 어느 봄날 당신의 사랑으로 응달지던 내 뒤란에 햇빛이 들이치는 기쁨을 나는 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사랑에 불가로 나를 가만히 불러내신 당신은 어둠을 건너온 자만이 만들 수 있는 밝고 환한 빛으로 내 앞에 서서 들꽃처럼 깨끗하게 웃었지요 아 생각만 해도 참 좋은 당신 김용태 참 좋은 당신 당신 당신이 햇빛이 들이치는 기쁨을 주었던 첫날도 그랬습니다 처음 당신을 본 순간 아마 당신은 땅에서 나온 것 중에서 가장 반짝거렸을 거려 당신이 반짝이는 눈으로 오 세상에 나 나를 바라보고 미소를 지었을 때 나는 눈과 바다의 친사촌처럼 반짝이고 향기로운 당신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너는 바다의 딸 꽃 박하의 친사촌 이다 헤엄치는 사람 당신 몸은 물처럼 순수하다 요리사 당신의 피는 흙처럼 상쾌하다 당신이 하는 모든 건 꽃으로 가득하고 땅과 함께 풍부하다 당신을 보았을 때 웬일인지 신의 물은 느리게 흐르고 꽃들은 더욱 화사하고 마침 피어난 날 났고 방향을 더욱 향기로 얻지요 당신의 화사함으로 천지간의 명도가 몇 도도 높아진 것 같았는데 복죽처럼 연신 터지는 그 환한 빛 속에서 심장이 얼어붙었어요 그 찰나 나는 떨면서 당신만을 바라보았지요 당신은 누구인가요 당신은 어디에서 이렇듯 내 앞에 벙어리 장미꽃으로 향기를 잃은 한 마리 백조로 와 있는 걸까요 그 찰나는 온 우주가 당신만을 바라보는 듯 했어요 얼마나 흘렀을까요 당신의 목소리가 내 고막을 두드렸어요 한참 동안이라고 느꼈지만 그것은 찰나에 지나지 않았어요 당신의 목소리는 노래가 되고 그 노래가 내 안으로 흘러들어왔어요 내 인생은 그 찰나를 기점으로 정과 후로 나뉘겠지요 당신은 나를 놀라게 할 만큼 충분히 아름다웠지만 당신의 아름다움에 끌린 게 아닙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이 내 존재를 동째로 집어삼켰어요 헬리크 입새는 아름다움은 내용물과 형식 사이의 계약이다라고 했어요 누군가에게 반하고 사랑에 빠지는 것은 미의 경이로움과 미지에 대한 끌림이 만드는 티스푼 하나에도 미치지 못하는 호르몬의 장난질 이지요 사랑은 무엇보다도 상대의 매력에 대한 끌림입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끌림은 당연한 일이겠지요 당신의 아름다운 얼굴과 육체적 미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이에요 당신의 교양과 품이 상냥한 미소가 내 마음을 사로잡지요 어느정도 시간이 흘러 당신 내면의 미덕들 솔직함 개성의 찬란함 따위를 알아보겠지요 나는 당신에게 흠뻑 빠져들었지요 당신을 만남과 더불어 당신이 나를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게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당신은 내게서 변화와 성장을 이끌어내는 신기한 재주를 가졌어요 우리는 아름다움을 이른벌로 어른이 되고 맙니다 어른이 될 때 우리 가슴속 어린 모차르트는 소리 없이 죽어요 아니 우리 스스로 어린 모차르트를 살해했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우리 안의 별들을 우러러보는 어린아이 노래하는 종달새 혼절에도 주울 만큼 기뻤던 놀이들을 빼앗겼어요 아름다운 것은 빨리 사라집니다 참 좋은 당신은 종달새 바람에 여울목에서 활강을 하면서 노래하는 새 봄날에 화관을 쓴 당신은 아름다웠기 때문에 빨리 사라졌어요 지나간 것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꿀벌들이 잉잉 되는 봄이 아무리 자주 돌아와도 내 봄날 하늘에는 더 이상 당신이라는 종달새가 와서 노래하지 않아요 적막하고 슬픈 일이지요 당신 어디에 있든지 무얼하며 살든지 간에 잘 있어요 추억이 없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 심학산 왼쪽으로 저 멀리 시선 가는 데까지 넓게 펼쳐진 하늘에 노을과 구름이 뒤엉켜 있는데 어떤 기시감 때문에 한참 동안 서서 바라봅니다 언젠가 저와 똑같은 저녁 하늘을 바라보며 가슴이 아릿해졌던 기억이 있는 듯합니다 저녁 하늘은 공활하고 저기 어딘가에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보관하는 유실물 센터가 있을 듯하지요 그 유실물 센터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어린 시절에 집과 어머니 쓸쓸했던 어느 저녁과 가는 고등학교 때 학업 중단과 전 가출 동해안 횟집에서 처음 먹은 고추냉이의 맛 여름비 냄새 17살 때 처음 먹은 자장면의 맛 첫사랑이던 옆집 여학생 중학생 때 쓰던 일기장 오랫동안 만나지 못하고 소식이 두절된 어릴 적 친구들 거의 희미해진 모유의 맛에 대한 기억들이겠지요 사람들은 그 잃어버린 것들을 뭉뚱 그려서 추억이라는 이름을 붙이는데요 추억의 달콤함은 어제에 대한 동경인 것이지요 그 시절이 좋았어 그땐 우리도 젊었었지 추억은 우리네 희미한 흔적으로 굳어진 그 시절의 잔존 기억들이지요 나이 든 사람이 과거를 돌아볼 때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게 15살부터 30살까지 기억이라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회고절정이라고 해요 추억이 일종의 상징재화라면 추억이 없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추억이 없다면 우리는 그저 빈 포도주통 고통이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추억의 효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고통을 경감시켜주는 진통제 같은 것이지요 우리는 단절된 현재를 사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이때인 현재를 삽니다 추억은 과거가 우리 안에 살아있다는 증거지요 우리는 먹고 마신 거 소유한 물건들 지나온 여름과 가을들 우리 오감을 통해 경험한 것들의 총체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지요 우리는 그 기억에 달라붙어 사는 추억 인간들입니다 파주 교화에서 첫 겨울을 나며 올해 소식이 끊긴 당신을 생각합니다 당신이 뿌리를 내리고 사는 곳은 따뜻한가요 당신이 어디에 있든지 잘 살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가진 유기체 살아내믄 대반이 기다림으로 이루어집니다 기다림은 침묵과 혼돈을 견디는 시련의 시간이지요 독일 철학자 니체가 춤추는 별 하나를 탄생시키기 위해 사람은 자신들 속에 혼돈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고 말할 때 그 혼돈 기다림이라는 씨앗 속에 배아인 혼돈이 제념의 내성을 만듭니다 하지만 당신 잊지 말아요 생명은 춤추는 별이 그러하듯이 불가능한 필연으로서 꿋꿋하게 제 앞에 불확실함을 제 안의 혼돈을 견디며 살아남음에 영광을 취한다는 것을 삶의 광인은 오지 혼돈을 견딘 결과로서 눈부십니다 당신의 처지가 나쁘다면 좋았던 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꿋꿋하게 기다리기를 부디 불행에 꺾이지 말고 끝까지 견디며 잘 살기를 바랍니다 잘 있어요 당신 이 세상의 엄마들은 다 외롭다 일단 중년의 나이를 거쳐 노년으로 간다는 시간 감각 자체가 뼈에 사무치게 외롭다 혼자 그 시간을 견디고 있는 엄마는 위로가 필요하다 위로 중에 가장 큰 위로는 역시 딸의 고백이다 엄마 사랑합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엄마와 함께한 가장 푸르른 날들의 기록 엄마와 나의 모든 봄날들 입니다 지은이는 송정님 발행은 아레츠코리아 입니다 드라마 드라마 작가이자 저자인 송정님 작가는 참 좋은 당신을 만났습니다 시리즈를 지필한 이력을 바탕으로 이 책을 썼다고 하는데요 엄마에게 보내는 고백송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병으로 엄마를 떠나보낸 후 저자는 함께했던 지극히 평범했던 일상의 시간들을 복귀하며 그 시간을 더 사랑스럽게 만들 수 있는 엄마와 나만의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엄마를 위로하는 시간이 남은 시간들을 살아낼 나를 위로하는 힘이 될 것이란 믿음으로 말이죠 엄마와 안경점에 가기 스마트폰 이모티콘 선물하기 엄마 지인들에게 한턱 쏘기 건강검진 같이 받기 55가지 버킷리스트 중 저자는 본인이 엄마와 함께 경험함으로써 가슴벅 있던 기쁨을 풀어내고 실천에 옮기지 못했던 소망들을 담담한 그리움으로 읊고 있습니다 저자는 세상을 떠난 엄마의 슬픔과 애도에 중점을 두기보다 일상의 애정 생활 속 사랑이 가지는 힘을 조곤조곤 이야기하며 지극히 사소해 보여도 자그마한 순간들이 쌓아올리는 보통의 나날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유일한 분신이자 우정이상을 주고받는 친구이자 처음 겪기 때문에 낯설기만 한 인생의 선후배와 같은 엄마와 딸 엄마와 나의 모든 봄날들 속으로 잠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엄마라고 쓰는 순간 드는 감정들 엄마에게 러브레터 쓰기 많이 힘들어 쓰러질 것만 같던 어느 날 엄마의 손편지가 도착했다 딸의 상황을 짐작한 엄마의 편지에는 서툰 그림 솜씨로 보름달 풍경이 그려져 있었다 보름달도 그문딸이었던 때를 지나 보름달이 되었다고 영원한 그문딸도 영원한 보름달도 없다고 힘든 시간이 꽉 차면 그땐 환한 보름달이 되는 거라고 누구의 인생도 예외는 없으니 지금 힘든 순간을 잘 견디라고 엄마는 보름달을 그려보내셨다 엄마의 그 편지를 가슴에 품고 울었다 이번만 울고 보름달처럼 웃자 다짐하면서 그리고 손편지 답장을 썼다 엄마의 딸답게 나한테 주어진 일 부지런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 결실이 있겠지요 나의 정원에도 장미가 피어나겠지요 말로는 차마 전하지 못하는 마음을 편지로는 전할 수 있다 어느 날 라디오를 듣는데 엄마에게 편지를 전하는 딸의 사연이 나왔다 엄마에게 계속 화만 냈던 딸이었다 엄마는 시장에서 도넛 장사를 하셨는데 바빠서 체육대에 못 오신다고 했다 그런데 운동장에 갑자기 나타나셨다 멀리서 딸을 보고 웃으며 달려오는데 딸은 시장에 일하러 가는 차림으로 온 엄마가 창피해서 도망가 버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는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도저히 손 쓸 수가 없는 말기 암이 진행되도록 병원도 다니지 않고 버티다가 응급실에 실려갔고 곧바로 돌아가셨다는 것이다 엄마 미련한 바보 같은 엄마 나 정말 화가 나요 엄만 정말 나랑 안 통해 세상을 떠난 엄마에게도 딸은 계속 화만 냈다 왜 그렇게 엄마에게는 짜증만 냈을까 시간이 지날수록 죄송하고 엄마의 인생이 가여웠다 죄송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은데 전할 방법이 없었고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엄마에게 편지를 전했다 일단 하늘에서 듣고 계시죠 실수로 나았다는 막내예요 이제 저 돈 벌어서 엄마 선물 좋은 거 사드릴 수 있는데 그런데 엄마가 안 계시네요 엄마에게 조금만 더 잘해드릴 걸 그랬어요 엄마는 늘 밥통 대장이셨죠 우리가 남긴 거 다 드셨잖아요 엄마 거기에선 남긴 밥 드시지 마시고 새 밥 드시고 행복하세요 나랑 진짜 안 맞고 진짜 안 통하는 엄마 그런데도 너무나 보고 싶어요 마음 깊이 사랑합니다 세월이 그렇듯 엄마 또한 기다려주지 않는다 엄마가 곁에 있을 때 편지를 써본다 지금 옆에 있어줘서 고맙다는 내용의 아주 달달한 너브레터를 엄마가 곁에 있을 때 쓰는 편지는 생각만 해도 마음이 훈훈해지지만 세상을 떠난 뒤에는 엄마라고 쓰기만 해도 슬픔이란 방아쇠에 명중된 가슴이 운다 나도 한동안은 엄마를 잃은 슬픔을 감당하기 힘들었다 일상도 포기한 채 한없이 방황했다 엄마 없는 세상이라니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은 심정이었다 엄마 마음을 알아들일 걸 엄마 목소리에 귀 기울여 드릴 걸 엄마에게 편지를 더 자주 쓸 걸 모든 게 후회가 되었다 여름엔 과일 가게의 자매가 눈길을 끌어서 잠시 발길을 멈추고 가을엔 홍시 앞에서 발길을 멈춘다 당장 저 홍시를 사다가 엄마 입에 넣어드리고 싶어서 가슴이 아린다 과일 가게 앞에서 종종 목이 메어 멈춰선 채 혼자 말을 잇는다 엄마 보고 싶어요 제일 좋아하시던 노란참에 물렁한 홍시 이젠 엄마가 못 드시네요 사랑합니다 온가슴 다해 사랑해요 꿈속이라도 엄마한테 안겨보고 싶어요 제 꿈에 자주 나와주세요 요즘도 나는 엄마에게 자주 편지를 쓴다 그 편지를 붙일 수는 없다 엄마가 계신 곳은 주소가 없기에 그래도 편지를 쓴다 엄마가 살아계신다면 매주 예쁜 편지지를 골라서 편지를 쓸 텐데 하트를 가득가득 그릴 텐데 편지 봉투 안에 깜짝 이벤트로 엄마가 좋아하시는 손수건도 넣어드릴 텐데 햇살 따라 걷는 소소한 나들이 엄마와 동네 한 바퀴 걷기 미국 케네디가의 로즈 케네디는 사남 오녀를 두었는데 사남이 대통령이 된 존 에프 케네디이다 셋째 아들과 넷째 아들도 상원의원이 됐다 그러나 영광만큼 비극이 끊이지 않았다 무려 4명의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노즈는 남은 자식들에게 인생은 고통과 환희의 연속이라고 표현했다 그리고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자녀들에게 권했다 견디기 힘들면 무조건 햇살을 받으면서 걸어라 자유롭게 남아있는 햇살로부터 기쁨을 찾아라 폭풍이 지난 다음에도 새들은 다시 노래한다며 자기 자신과 남은 자녀들을 달랬던 노즈 엄마는 참 강한 존재인가보다 노즈의 말처럼 무조건 햇살을 받으며 걷고 싶어지는 날 무작정 나가서 목적지 없이 걷고 싶은 날 엄마의 팔을 살며시 끌어보는 건 어떨까 꽃잎이 흩날리는 어느 봄날이나 연두꽃이 피는 초여름 아니면 햇볕이 쨍쨍한 한여름날 산들바람을 기대하며 동네 어기를 돌아보는 것이다 평일이나 사람이 별로 없는 오후 엄마 손을 꼭 잡고 동네 한 바퀴를 걸어본다 태양을 모두 나뭇잎에 담아놓는 늦가을이면 더더욱 좋다 서로의 몸을 가깝게 밀착시켜서 걸을 수 있으니까 엄마 건강을 지키려면 세 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대요 신문의 정치면 보지 말 것 인터넷 뉴스 보지 말 것 뉴스에 대한 남의 얘기 괜히 듣지 말 것 아 그래? 그럼 그거 세 가지 안 하면 되지 뭐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건강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좋은 일 세 가지가 있대요 숲에 가기, 책 읽기, 동네 한 바퀴 걷기 그러면 우리는 그 중에 하나 하는 거네 지금 동네 한 바퀴 걷고 있으니까 이따 숲에 있는 공원이 보이면 거기도 들리면 되지 그러면 오늘 우린 두 가지를 한 셈이에요 동네 한 바퀴 산책은 마음이 평온할 때만 하는 일은 아니다 마음 속에 폭풍이 몰아칠 때도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두 다리를 이용해서 일단 걸어보자 걷다 보면 산들바람 한 줄기가 이마를 훑고 지나간다 지난 계절의 볕하고는 확연히 달라진 햇살의 기운도 느낄 수 있다 어떻게 한순간에 이렇게 공기를 바꿔놓을 수 있는지 동네 한 바퀴 도는 동안 계절의 장면 전환을 오롯이 느낄 수 있다 도서관이 있다면 들어가 본다 책을 고르고 나와서 소소한 얘기를 나눠본다 이따 밤에 비가 올지 모른다던가 새로 생긴 빵집은 무슨 빵이 맛있다던가 그런 이야기들을 엄마는 그릇가게 아줌마와 옷가게 아줌마가 크게 싸웠다는 얘기를 하실지 모른다 그러면 누가 잘했고 잘못했는지 변호사와 검사 노릇도 해본다 시장에서 국수를 사먹고 카페에 가 크림티를 마신다 크림틴은 홍차와 우유와 꿀의 비율이 중요하다는 그야말로 사소한 얘기를 하면서 엄마와 보내는 달콤한 동네 산책 데이트 때에는 걱정 따위는 잠시 유보할 것 아무 걱정 없이 아무 곳이나 걸어 다닐 것 이것이 포인트다 서울의 핫한 장소를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동네 한 바퀴 산책을 나서 보는 일 걷다가 아무데나 들어가 국수 한 그릇을 나눠 먹는 일은 너무 소소해서 기억조차 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가장 특별한 시간은 역설적이게도 가장 평범한 일상의 순간이다 생애 마지막에 미소 짓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사소하지만 말랑하고 따뜻한 시간이다 가장 빛나는 시간은 그렇게 일상 속에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 가장 설레는 시간은 엄마와 시선을 맞추는 때라는 것을 왜 자꾸 잊어버리고 사는 걸까 엄마의 행복 충전기 두 팔로 안아들이기 잊히지 않는 기억이 있다 중학생 시절 엄마가 학교로 가는 날을 불러 세우셨다 시간이 늦은 터라 아 왜요 짜증내며 엄마한테 갔다 그런데 엄마가 나를 말없이 꼭 안았다 한참 그렇게 안고 있더니 나를 풀어주셨는데 엄마의 힘든 얼굴이 밝은 얼굴로 바뀌어 있었다 뭔가 슬픈 일이 있었는데 나를 안고 나서 겨우 풀리신 것 같았다 엄마는 무슨 일로 슬펐던 걸까 아이를 키우면서 엄마의 그때 마음을 알게 됐다 아이가 모르게 슬픔이나 아픔을 극복해야 했던 엄마 마음을 복받쳐도 우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했을 엄마 마음을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었을 것이다 가능한 빨리 아이 몰래 추스르는 것 엄마는 그때 날 안고 어떤 슬픔을 극복해야 했던 걸까 아무리 학교에 지각을 한다 해도 좀 더 엄마를 안아드릴 걸 두 팔로 엄마를 꼭 안고 풀어주지 말 걸 엄마 마음의 만땅으로 행복을 충전시켜 드릴 걸 엄마에게 자식은 생의 배터리다 우울하거나 힘이 없어질 때 1분만이라도 안고 있으면 행복이 충전되는 느낌을 받는다 딸이 양팔로 엄마를 안으면 급속 충전이다 딸에게 안긴 엄마는 초고속으로 충전되는 느낌을 받는다 그 힘으로 기운을 내고 씩씩하게 일을 해낸다 엄마의 행복 충전기는 딸의 두 팔이다 하루하루 허무하게 늙어가도 딸이 안아주고 위로해주면 우리 엄마 최고야라고 인정해주면 그 어떤 일도 버틸 수 있다 엄마의 뒷모습이 쓸쓸해 보이는 날이 있었는데 살금살금 다가가서 백허그를 해드릴 걸 표정이 유난히 슬퍼 보인 날도 있었는데 말없이 두 팔로 안아드릴 걸 걸어가는 엄마가 외로워 보일 때도 있었는데 걸음을 멈춰 세우고 따뜻하게 안아드릴 걸 엄마의 행복 충전법은 아주 간단하다 딸이 말없이 꼭 안아주면 된다 엄마의 얼굴에 발그레한 미소가 꽃처럼 피어나면 엄마의 비어있던 행복도 충전 완료다 엄마 안에 남아있는 그 소녀 엄마와 여행 떠나기 모녀는 세상 어디서도 다시 구할 수 없는 베스트 프렌드 사이다 짜증내고 신경질 부리며 마구 대해놓고 후회도 하지만 봄눈 녹듯 어느새 사르르 녹아버리는 관계 엄마와 딸 세상의 모든 인간관계는 유리 같아서 한 번 잘못 떨어뜨리면 깨지고 말지만 그 후에 강한 접착제로 붙여서 복구가 된다고 해도 상처가 남지만 엄마와 딸은 다르다 서로 상처입을 말을 던지며 갈등이 격화됐다가도 어느 순간 신비의 마법을 뿌린 것처럼 복구된다 이런 기적이 어디 있을까 온유이기에 가능한 일이다 마법의 베프 엄마와 여행하는 일은 절대로 미룰 수 없는 인생 최고의 신나는 과제다 엄마가 웃어야 집안이 평안하다 엄마를 웃게 하는 최고의 방법은 함께 여행하는 것이다 여행은 엄마에게 가사일을 쉴 수 있다는 의미도 된다 딸이 기획한 엄마와 떠나는 여행에서는 가장 먼저 엄마를 일상에서 탈출시켜보자 여행하는 동안은 엄마 손에 물 묻힐 일 없게 하고 강인한 엄마에게 설레는 여자로 변신시켜드린다 여행지는 어디든 좋다 발 닿는 대로 가서 팔짱 끼고 걸으며 끝없이 수다를 떨면 된다 무뚝뚝한 딸이라 미안하다고 속마음을 표현하기도 하고 엄마가 내 엄마여서 행복하다는 고백도 해본다 엄마가 내 사진을 예쁘게 찍어주고 내가 엄마를 예쁘게 찍어주고 이 골목 저 골목 알려지지 않은 길을 걷다가 식당에 들어가기도 하고 실수 좀 하면 어떤가 엄마인데 딸인데 엄마는 딸의 실수마저 대견하고 툴툴거리마저 귀엽다 겉으로 살자 짜증이 표출될지 모르지만 그건 순간뿐이다 이 시대와는 너무나 다른 전세대의 삶을 살아온 엄마 자식들을 무조건 마음으로 품어야 했던 엄마 자식 때문에 직장을 포기했을 수도 있고 우아미 같은 건 포기하고 억처 여인이 된 엄마 여행을 가서도 가족이란 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엄마를 완벽히 탈출시켜 드리자 명절 연휴 때 엄마를 명절 감옥에서 해방시켰다는 딸도 있다 설날에 엄마와 단둘이 여행지에서 떡국을 끓여 먹었는데 엄마가 참 많이 행복했다고 한다 돈을 벌면 가장 먼저 엄마에게 쓰겠다고 다짐했는데 돈뿐만 아니라 시간도 함께 쓰면 더 기쁘다 엄마가 딸에게 시간과 돈을 썼듯이 이젠 딸이 엄마에게 시간과 돈을 써본다 여행지에서 그동안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기도 한다 엄마가 열대과일을 먹으면 행복해 한다는 것도 연어와 함께 마시는 화이트 와인을 좋아한다는 것도 알게 된다 물론 세상에서 가장 편한 상대이기 때문에 절제 없이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여행의 과정이자 의미이다 여행지에서 불편해하거나 잡음이 생겨도 그게 바로 여행이다 파인애플 통조림을 까먹으며 끝없는 수다를 떨다가 손잡고 잠드는 여행 늦지 않게 계획해보기를 엄마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소녀가 살고 있다 여행지에서 그 소녀를 꺼내드리자 엄마의 관절이 아직 성할 때 시도하고 감행하자 나중엔 엄마의 다리가 기다려주지 못하니까 새로 계약한 전송 모델처럼 엄마와 이미지 사진 찍기 우리 내 자매가 엄마 팔짱을 끼고 사진관에 가서 찍은 사진이 몇 장 있다 올망졸망 모인 내 딸과 행복해하는 엄마의 표정은 지금 봐도 아름답다 행복했던 시절은 그렇게 사진 속에 저장되어 있다 엄마의 뺨을 부빌 수는 없어도 사진을 찍을 당시 엄마의 행복을 만져볼 수는 있다 아버지가 그 사진들을 보며 질투해서 아버지와도 내 자매가 사진관에서 잔뜩 포즈를 취하고 찍었다 지금도 엄마와 내 자매가 찍은 사진과 아버지와 내 자매가 찍은 사진은 보물처럼 저장해서 지니고 다닌다 하지만 뒤늦게 아쉬운 게 있다 엄마랑 나랑 단둘이 찍은 사진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엄마와 나 모녀만의 사진을 찍어둘 걸 스튜디오에서 이런저런 폼을 잡으며 둘만의 아름다운 순간을 남겨둘 걸 소년 시대에 태연이 그녀의 엄마와 화보를 촬영한 적이 있다 두 여자라는 타이틀과 함께 태연이 SNS에 올린 화보 사진은 많은 딸들의 싱금을 건드렸다 둘 다 까만 모자와 까만 원피스를 입고 엄마는 진주 팔찌와 진주 먹거리를 한 올블랙의 세련된 패션을 담은 흑백 사진 그리고 웨딩드레스를 연상시키는 화이트 드레스 차림의 사진까지 전국 딸들의 시선을 강탈했다 나도 엄마의 50대와 나의 20대를 기억할 만한 사진을 찍고 싶다 이런 생각이 딸들의 마음을 물들인 것이다 엄마가 더 늙기 전에 머리도 하고 풀 메이크업도 하고 드레스를 입고 꽃을 좋아하는 엄마라면 꽃을 한아름 안고 이미지 사진을 찍어보면 어떨까 장미를 좋아한다면 장미를 해바라기를 좋아한다면 해바라기를 백합을 좋아한다면 백합을 가득 안고 꽃처럼 볼을 불킨 엄마의 미소는 딸의 마음에도 꽃등을 켜줄 것이다 이미지 사진을 찍어주는 스튜디오에 가보면 화관 등 온갖 장비가 다 구비되어 있고 모든 공간이 포토존이다 우린 저 예쁜 공주 거울에서 태어난 거야 엄마 라며 여배우 샷 공주 샷을 전부 찍어보자 사진 찍는 게 싫다던 엄마도 막상 스튜디오에 오면 달라진다 방금 전속 모델로 계약한 사람처럼 구도까지 잡고 포즈를 취한다 스튜디오에 못 갈 상황이라면 카페나 실내에서도 기념 사진을 찍을 수 있다 어린 시절 엄마와 같이 찍은 사진 그 포즈 그대로 또 찍고 싶어 이 사진 말이에요 이렇게 다시 또 찍어요 1년에 한 번은 사진을 찍어서 나이대별로 모아두고 싶어요 엄마와 이미지 사진을 찍기 위해 전날부터 합동 피부 관리도 시작해 본다 마스크팩을 붙이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스트레칭을 해 본다 표정 관리가 최고의 화장법이므로 좋은 생각을 하며 표정도 밝게 해 본다 사진을 보며 뗄듯이 기뻐하는 엄마를 보며 딸은 괜히 맘이 없는 질투도 내본다 엄마 리즈 시절은 바로 지금이네 나보다 훨씬 예뻐 그래 너 긴장해라 라며 엄마가 딸의 하얀 거짓말을 받아쳐가며 사진을 찍어 본다 그리고 엄마와 딸의 사진만을 따로 보관하는 화보집을 만들어 오래오래 간직하면 좋겠다 엄마 떠난 후에도 그 행복했던 시간을 추억할 수 있게 이제는 마냥 그리운 잔소리 엄마의 잔소리 저장해두기 행복은 존재하는 게 아니라 발견해야 한다는 거 사랑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히 간직해야 할 아름다운 사치라는 거 이별은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멀리 머무는 상태라는 거 꿈은 이룬 후가 아니라 꾸고 있는 순간이 가장 아름답다는 거 이런 인생의 진리들을 모두 엄마에게서 배웠다 주로 잔소리를 통해서였지만 어느 날인가 소리 없는 엄마의 눈물을 통해서도 배웠다 딸의 등을 도닥여주는 엄마의 손길을 통해서도 배웠다 딸 인생의 스승은 엄마다 엄마가 살아계실 때는 잔소리가 지겨울 때가 많다 그러나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면 그 잔소리가 너무 그립다 저한테 맘껏 잔소리 해보세요 하고 그 잔소리를 영상으로 찍어본다 또는 엄마한테 딸에게 영상편지 한 번 보내보라고 하고는 그 모습을 찍어봐도 좋다 엄마 안 계실 때가 되면 그 잔소리가 듣고 싶어질 때가 있다 엄마 목소리로 잔소리를 들으면 정신이 들 것 같은 순간이 온다 엄마 안 계신 어느 날 엄마의 잔소리나 영상편지를 보게 되면 적어도 인생을 함부로 살지는 못할 것이다 길을 잃었을 때 그 발길을 돌릴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엄마여서 고맙습니다 생일상 차려드리기 음녀 2월 16일 세상이 봄빛으로 물들어갈 무렵에 엄마는 태어났다 사랑하는 우리 엄마 강지아 여사님의 생신이 다가오면 들뜬 마음으로 선물을 준비하곤 했다 아주 작은 선물도 크게 받아들이며 한박 웃음을 지을 엄마를 상상하면서 그런데 정작 생일상은 한 번도 차려드리지 못했다 고등학생 때까지는 생신날에도 엄마가 해준 밥을 먹고 선물만 전했다 그 후 서울로 유학을 오고 나서부터는 선물을 사들고 고향에 내려가는 정도에 만족해야 했다 식당에서 식사를 사드리는 정도에 그치지 말고 내가 상딸이 휘어지게 한 번쯤 생일상을 차려드릴 걸 후회가 된다 남편과 아이의 미역국 지향은 너무나 잘 알면서 엄마가 어떤 미역국을 좋아하는지 조차 나는 모른다 소고기 미역국을 좋아하실지 조개나 생선 미역국을 좋아하실지 나는 알지 못한다 엄마는 자식들의 생일 때마다 미역국을 끓여주셨다 자식들마다 미역국 지향도 다 달라서 어느 자식 생일에는 소고기 미역국을 어느 자식 생일에는 성게 미역국을 잘도 구분해서 끓여주셨다 정말 신기한 일은 엄마가 돌아가신 날이 언니의 생일이었는데 조문객들에게 주는 국으로 성게 미역국이 나왔다 언니가 가장 좋아하는 미역국이 성게 미역국이다 엄마는 딸의 생일상을 돌아가신 후에도 차려준 것이다 그날 엄마의 마지막 성게 미역국을 먹으며 딸들은 국그릇에 눈물을 둑둑 떨어뜨렸다 언니 엄마 생일상 차려드려 봤어? 아니 내 잠에 모두 엄마의 생일상을 차려드리지 못하고 보내드렸다 엄마 살아계실 때 생일상을 꼭 차려보기를 조금 서투르면 어떤가 어떤 미역국을 좋아하세요 묻고 엄마가 좋아한다는 미역국을 끓여보면 어떨까 욕심을 부린다면 케이크도 직접 만들고 엄마가 좋아하는 반찬 몇 가지 만들어 정갈한 생일상을 차려드리자 정성껏 준비한 선물에 이런 내용의 카드를 끼워넣는 것은 어떨까 저는 전생에 무슨 덕을 쌓았길래 엄마의 자식으로 태어났을까요 엄마가 우리 엄마라는 사실은 제 인생 최고의 행운입니다 엄마의 자식으로 태어나게 해주신 시인께 감사합니다 엄마가 계시기에 고통스러울 때마다 다시 힘을 냅니다 엄마가 계시기에 눈물이 날 때마다 차라리 웃어봅니다 엄마가 계시기에 무릎이 꺾일 때마다 주먹 쥐고 일어납니다 엄마가 계시기에 땅을 보는 시선을 들어 하늘을 봅니다 내 삶의 이유 내 삶의 힘 내 삶의 배경인 우리 엄마 여사님의 생일은 제 생일과 마찬가지입니다 엄마의 사랑이 제게 오신 날이니까요 책 읽히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은하고 포근한 시간 되세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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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